20% 할인하고 있을 때 샀는데 호구된 기분이었어요 난 다 내고 샀어 다 내면 한 15만원 돈합니다 참고로 전 다 산 것도 아닙니다 시즌 패스 2는 안 샀어요 미친 것 같애 아니 진짜로 아니 게임 자체가 진짜 나쁘지 않아요 재밌어 잘 만들었어 난 잘 만들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근데 존네 비싸요 말이 안 돼요 참 지금 요 상태 뚫고 뚫고 여기 먹든가 여기 먹든가 여기 먹어야 될 것 같애요 버티고 버티고 여기는 버티고 버티고 여긴 뚫고 뚫고 알겠죠? 여긴 버티고 버티고 입니다 여기는 위로 여기 강주가 목표 그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애기길까지 이어집니다 애기길 그럼 여기서 여기로 보급을 하는게 여기로 여기로 보급하는거랑 똑같습니다 거리가 애기길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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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우장비가 막습니다. 여기는 관우특공 관우특전대랑 장비특전대가 여기서 막습니다 뭐 여기는 여기까지 오느라 사기가 떨어져요 이.. 애기길로 그럼 여기서 맹핵과 이제 잡다구리한 애들이 막아줍니다 여기는 제갈량 위헌 뉴비 조운이 막습니다 오케이 이제 여기는 지금 계속 잡는 장수를 잡는 즉시 목을 뱁니다 왜냐 지금 여기는 장수가 지금 363명이죠? 우리는 67명이고 67 이하로 떨어뜨리면 우리가 이깁니다 땅이 아무리 많아도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어.. 장수를 잡는 족족 목치는 작전으로 자 이제부터는 여기까지 가서 내가 이 악물고 버텨 어? 이 악물고 버텨 그럼 어떻게 된다? 숭형 싸움이다 이제 누가 건강관리 잘하고 운동 평소에 잘하고 어? 얼마나 그거 했는지 싸움이에요 평소에 관리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이제 조조가 죽으면은 제가 얼핏 들었는데 충성도가 확 떨어지면서 결집력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이 큰 나라가 그럼 이제 쪼개진대 좀 그때를 봐서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조조 죽을 때까지 고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다만 안좋은 점 우리도 관우 장비가 죽게 되면 우리가 더 불리하긴 하지만 뭐가 중요해? 어? 관우는 일단 포로 갖다주러 가고 여기 장포랑 장비 특전대 이쪽으로 가고 이염 가고 맷살님 사십 사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낱만 낱만시리즈들이 많습니다 여기 낱만시리즈 관색도 여기서 싸우고 있긴 한데 낱만시리즈 맹획측융 낱만시리즈들 그래서 오는 족족 넘겨서 싸우면 되는데 여기 능통 송구한 뭐 많습니다 싸움 잘하는 애들 쭈태도 있고 빠드레 요한님 후원 감사합니다 연회 연회를 하려면은 교지 교지에 무장들을 여기 무장들을 왜 못보냐 이말이야 내 말은 그러면 교지를 또 눌러야돼 어? 눌러서 도시정보를 봐서 무장을 봐서 충성은 또 어디서 충성 아 관우가 데리고 갑니다 지금 할 필요가 없죠 낱 조로로국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나쁜점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여기가 돈이 별로 없을거에요 그쵸 군량을 내가 다 바꿔 놔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찍고 여기 돌아가면서 끊을거에요 여기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넘어갈거에요 흠 그리고 남만에서 계속 병사를 보내줍니다 사이가 좋아가지고 삼천명씩 보내줘요 흠 흠 밤콩님 3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 쓰읍 아 얘 빼고 싶은데 따윈 이러면 얘가 주차를 1키키 빼줘야 되거든? 근데 올 것 같단 말이야 이거 지르고 갈라고 했는데 재발량으로 바꿔 지금이라도 다 블랙? 아 퇴각하려면 이거 씨 독천을 밟을 것 같애 결국 기다리다 못해서 여기로 하면은 될라나? 안 밀리고? 중계 모자 쓴 요정님 2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오케 됐다 오케 비켜줘 오케 조우는 빠르니까 이렇게 끊고 싶은가? 이게 어떻게 이게 점점 이렇게 넓게 가지? 이렇게 끊으면 안되는데? 음.. 여기 일단 여기로 가 여기로 가 얘네는 막을 것 같죠? 여기로 가 얘네는 막을 것 같죠? 너는 그럼 일로 와 여기로 가 호걸 하.. 유봉도 나가야돼? 장소가 여기 없지? 모병해야되는데? 슬슬슬 슬슬 맞추셔야 될 것 같애요 요렇게 끊을 수도 있잖아 요렇게 슬슬 슬슬슬 리프리제레이터 구구님 이거 먹었고 이렇게 딱 끊어주면 얼마나 이뻐 아니면 그냥 이거 안먹고 안먹고 달려 요거 담당 아 좋으냐 하면 안되는데 요런것도 요즘 자동으로 좀 어? 담당 없는 애로 어? 2회 있잖아 2회 요 여기는? 수송 고상이 음 쭉 뽑아 수송 병사가 문제가 아니고 돈하고 병량이 문제야 이제 이제 옵니다 얘네 옵니다 석벽 오는거 석벽차 오케 음 음 찍고 오고 얘는 딱 여기가 좋다 딱 여기가 좋다 얘는 여기가 좋다 개피만사탕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우는 4로 데리고 오고 밀어냈죠 살짝 빼 얘는 안 돼 얘는 그게 있어 저돌이 있어가지고 다 저돌있네 저돌매니아네 다 저돌이네 다 저돌이네 다 저돌이네 다 저돌이네 다 저돌이네 다 저돌이네 살짝 빼 다 저돌이네 나 제가 Hudson 탐색을 하면 돈을 주어 옵니다 미국 오늘트에씨 legally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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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 반이니까 거기로 가야죠 4시쯤엔 나가야죠 얘네를 지금 비웠거든 살짝 뒤로가 어 잘못됐다 아 그냥 니가 갈래? 아 근데 얘가 빨라 아 여기가 어떻게 되나 다시 올라와 또 어 오케이 잡아왔습니다 61살 전종이 그게 높 낮아 그 충성이 낮을거야 아마 아 아 전종 들어왔어요 전종 들어왔어요 오케이 주하나와 하우더는 어 미안하지만 이제 만두 만들고 아 지금 독천 계속 밟고 있죠 독천 밟고 있습니다 바보들 뭘 몰라 지금 자기들끼리 막 비벼지면서 독천을 막 밟아요 여기가 독천이거든요 지금 보면 오른쪽 아래 독립이라고 되어있죠 제 아래 캠 아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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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다 정답이야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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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뇌풀가동 자리거든요 정답은 여기고 나머지 스티로폼 부시면은 여긴 독립이야 지금 여기 신나게 밟고 있죠 지금 얘네 지금 거의 병사가 1600까지 떨어진 상태 얘가 어 찍어야 되는데 병사를 되게 많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싸움을 해주고 있는 조조군 지금 강 따라오지 왜 이렇게 끊고 싶은건가 이렇게 끊고 싶은건가 여기도 독이거든 여기도 독이야 이정도만 쓰면 이게 못끊을거 같죠 요정도 친구 너는 에?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아니 중계까지 해줘야겠다 잠깐 이거 독립이야? 가둬야 얘는 태가 손손님 3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이미 싸우고 있어 얘네도 가 그냥 야 이거 이쪽으로 오고 이쪽에서 오는데 괜찮겠어? 뭐래 안 돼 저 돌이라서 이.. 이쯤까지만 가야겠다 얘는 한여쯤 관우가 왔으니까 다시 출발 봉시 봉시 봉시로 가자 짚 짚 짚 짚 짚 네삶의 기쁨이기에님 팔개월구독 감사합니다 저 갔습니다 키르베æ레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저 갔습니다 선전 꿀팁이요? 없어요 저도 그때 정신없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아아..잠깐만.. 봉시로 하면은.. 여기..여기서 싸워도돼요? 봉시로? 여기 싸워주고 관우가는게 나을거같은데? 그죠? 신장 딱 터트려주면서 사..사기가 안좋거든요 송건하고 윤교택님.. 6개월 구독..감사합니다 포상 운남 그리고 여기 여긴 요렇게 하고 여긴 요렇게 하고..다 됐죠? 어디로 봐야되냐? 여기로 보자 벌써 건너왔어? 오케이.. 위치는 좋거든? 아 근데 저돌이라서 여기까지 가버렸어 얘랑 같이 싸워야된다 망로랑 얘가 좀 뒤로 가있을걸 생각을 못했네 뭐야 뭐야 그냥 밀어버리는데? 송건이 녹아버렸는데? 관우가 갈 필요가 없어 관우 일로가 막걸려 뭐.. 가.. 보고싶어.. 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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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까지.. 얘네가 다 연결돼가지고 지랄났어 공군이 1600이잖아 이런 잡장이 얘네는 약해 얘네 약한데 얘네가 세 얘네가 세 얘네 얘네는 약해 얘보다 얘네가 세 관우보다 남만 용장이 더 세 남만 투창이 사천명만 데리고 찍으면은 그냥 밀어낼 수 있어 이 안에서 이거 먹고 싸워도 될 것 같죠 친애 버프에 산에다가 그리고 서로 각자 기능이 있어 상대방 약하게 하기 우리 편 세지게 하기 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돌아서 끊으려고 하나? 뭔 생각이야 손상향부대 장합부대 그럼 살살살 뒤로 가면 되겠네 얘네를 기다리고 있다가 끊자 가고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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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딱있어 탐차가 끝나 상인 끝 됐어 탐차가 끝나 하... 충차를 접근하게 하면 안 되는데 이리로 넘어오네? 부시고싶어가지고 어? 잡다 오케 어 능통 잡았다 능통 잡았어요 아 접근 못하게? 오케이 관색이 잡았어 쓰읍 이거 석벽 이리 빨리 잡는게 알겠지? 어 여기 담당을 안정했어 관우 가지말고 사지 펩시 조안이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동을 합니다 좀 싸움 잘하네 전종이와 관색은 돌아와 목 자르게 맹획도 와 되게 못싸운다 얘 얘네가 잘싸 허어 1900 아 다 퇴각해 다 퇴각해 여기는 오면은 자르 연애 연애 연애를 해야겠는데요? 너무 많은데 연애를 해야겠는데요? 필요없어 교지 건령 교지는? 아 장비가 갖고 있구나 하나 둘 셋 필요없어 따로따로 가져가냐 장압 장압 제갈량 아래로 뚫었어야 되는거 아님? 아 장압 여기로 이렇게 못갈 것 같거든요? 시간이 안되서 장압 제갈량 아래로 뚫었어야 되는거 아님? 근데 얘가 못 지나가 우리가 독룹을 지나가야돼 막루로 막아놔가지고 얘네가 여기를 끊는 판단은 안할거야? 그치? 끊는 판단은 안할거야 돌아오려고 할거야 독룹땜에 지금 여기 다 독룹이거든? 다 옮겨 여기서 막아 집착한 광고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강주 7만 근데 얘 왜 떨어져있어요? 기동하고 이런게 자기 자신세력 부대 괴멸? 된적 없는데? 저거 막루붓으로 오는거야? 연포와 장포 소임베임 장베이스 장베이스 야 오케이 야 이거 다섯 탑을 했다는거 자체가 수치 아닙니까? 회객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 신상기고 떴는데 아 잠깐만 야 밟으면 어떻게 해? 야 밟으면 어떻게 해? 못 눌렀어 아 다쳤잖아 망로 맞으면서 올라가고 맞으면서 올라가고 싸움 지거든? 건령 건령? 건령인데 왜 일로 올라와 살살 빠져 병사를 좀 많이 줄거야 한 삼천명 줄걸 신산 터트리면 되고 신산 터트리면 되고 서상이구나 오 망로 지켰습니다 아 도저쩌 그럼 이쪽으로 올라가고 장비가 다 때려 부수고 있어 재갈량 부대 보낼 필요까지 없어 보입니다 여기 이제 병사가 넉넉하기 땜에 봐서 슬슬슬 올라가도 돼 이렇게 김치밀크디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7만냐도 튀어나오거든 여기도 16,000명 병사 10,000명 여기 안 봐도 될 것 같고 여기 보자 아 이거 터트려야 되는데 등력 쿨을 바로 돌렸어야 되는데 이거 하면은 이제 그것도 떨어지거든요 방어 전체적인 능력도 떨어지거든 신산을 좀 늦게 썼다 여기 다 지나가면 먹기 어? 갔네? 먹을 필요 없잖아 그냥 여기로 가자 parts 짱씨 27 잘하냉는데 있나? 3명 혼자 오고있죠 쓸쓸하게 접근을 못해 막루해 허저 또 온다 결제 화면 위에 오른쪽에 있어요 결제 화면 위에 오른쪽이 뭐야 아 여기 이렇게 음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교지 근데 보통 이거를 봐봐 교지에 무장들을 격려합시다 나올거 아니야 그럼 이걸 만약 클릭을 해 그치 클릭을 하면은 그 무장 충선도가 쭉 나와 그럼 얼마나 편해 이렇게 봐야 잖아 진교 이거 할필 없거든요 그러면 플레이 타임 줄어서 안됨 이제 한번 잡았으면 좋겠는데 얘네는 슬슬 올라가 공군 277 여기서 딱 세명이 둘러싸서 조팩이 너무 이쁘죠 설마 이렇게 올라갈라나 건령 아니죠 쭈욱 내려가 쭈욱 달려 쭈욱 손건이 몸에 안좋습니다 곽준도 몸에 안좋아요 대진 안식국 싸움 어 끊겼다 왜 끊기지? 아 여기가 끊기는구나 여기에 사람이 없으니까 끊기는구나 그치 이걸 먹고 갔어야 되는데 여기 얘 있을때는 안 끊겼는데 여기로 오니까 끊겼네 하나하나 있어야 되는데 독촌 독촌 여기도 독촌 독촌 이렇게 올라갈라 그러죠 진군 진군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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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군 중계 진군 자 이건 다 독입니다 올 수가 없어요 여기도 오네 파워팩 얘네들도 설설설 진군 진군 아니 진군 하다가 저돌 아 없네 저돌 없네 어 40 40이면 살만하지 않나요? 52 52 52면 팔자 52 52면 팔자 좀 전에 60 좀 전에 60이었다고? 그러니까 60이면은 안좋지 군량을 팔건데 30까지 떨어지는거 아니면은 지금 파는게 좋아 50 50 52야 6월에 20까지도 간다고? 버텨? 나 그때 상인이 없으면 상인이 없을수도 있단 말야 항상 있는게 아니야 팔 수 있을때 파는게 나을거 같아 좀 팔자 어차피 나는 70 80에 군양을 어차피 사니까 50이면은 무조건 남아 남긴 남아 조금 남아서 그렇지 자 이정도만 팔아 팔게 없어 그래도 팔아 조은이 여기 놀고 있었네 조은이 여기 놀고 있었네 조은이 놀고 있으면 어떻게 조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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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쮤 애는 미안 넌 퇴각해봐 살 수 있으면 페퍼칠리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또 납만하고 거기서 의용병이 또 6천씩 들어옵니다 자 요거 잘 패치 이동 이동 촘촘이해 잘해야돼 촘촘이 촘촘이 오케이 뉴비랑 같이 터졌다 지금 독밟고 있는거 같은데? 그죠 끊어? 아 너도 밟어? 왜 밟어? 어 아씨 덥다 가네 진짜 자갈량 내려와 너 어차피 얘네 오니까 여기로 가 그냥 너 상대하지마 상대하지마 일로가 땡포? 되게 고깝네 끊어버려? 동네비고 평지인데 평지 동네비고 평지 동네비고 Q. 큥 동돈아 이제 얘네들 오나보다 얘네 시리즈 납만 시리즈 아회남 그만결하고 제트스트림어텔 오케이 이제 막 다 들어오나보다 가자 타사대왕 오 만났다 오케이 타사대왕도 진교? 안돼 잘라야돼 목 잘라야돼 가까이 와 아 제갈량 있는대로 안오네 신산 터트려야되는데 이 지키는거봐 가는게 가는게 잘 배치야된다 유봉 유비가 여기 막아 요정도 요정도 너는 요정도 유비는 요정도 요정도 살짝 빠져 이게 왜 이게 병사끼리 못지나가는거야 계열받게 또 독립 지나간다 또 진..중계 중계 그럼 얘는 진군 너는 가 일로가 너는 일로가 그럼 얘가 답답해서 올라와 독립해서 올라와 그럼 제갈량 신산 터트려 들어가서 따는게 나음 들어가서 따는게 나음? 근데 여기 독립인데? 들어가기 따기 싫은데? 주제에 있는 난만재상 어 먹었다 왜 구역구역 어떻게 연결해봐 그러면 알았다 주제에 있는 난만 이렇게 연결해봐 아 안되겠다 싸우겠다 그치? 파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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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떻게 됐어 아 오고있네 출발 시리즈 있거든요 쓰읍 난만시리즈 여기로 다 보내자 그쵸? 난만 시리즈 여기로 다 보내자 두명 더 있잖아 다섯마리 하면 서로 주거니박거니 해가지고 미치거든 얘네도 보낼 필요도 없어 사천 이 난만은 저돌난만이라서 보낸거였는데 잠깐만 이렇게 할필요도 없잖아 얘는 아 부대가 하나라서 끊을 수가 있어 저돌이지만 일로 갈거 아냐 얘가 안맞나 이게 세칸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며칠이야 그러면 봐봐 15일이네 좀 걸리긴하네 여기까지 오면 얘가 이쪽으로 찾아올텐데 그럼 얘네가 싸우고있자 여기 가면 저돌 터지거든 얘는 여기까지 갔어요 저돌이 장비는 못말려 공군 개떨어짐 왜냐면 배 차이가 나 배 우리가 배 투자한게 얘는 구축 여기 싸우면 안되는데 여기 포로 잡은거 아깝다 돈으로 바꿀걸 아 그래 여기로 석벽을 짓자 양천허씨 35대손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으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공병이 얘 뿌시러 갈때가 문제야 충차같은게 철쇄는 기술력이 없어요 뭐 올려야돼 딴걸 넣어볼까? 철쇄가 이거였나? 이거네 화개 빼고 철쇄를 넣을까? 지원정책 3 지원정책 3 하나 더하면은 군악대도 할수있는데 맹획 빼고 이거하면 군악대나 요새까지돼 요거하자 투석때까지 투석때까지 할려면은 4일까지 해야돼 이렇게 이러면 투석때 가능 이쁘다 거라 얘는 뭐이씨 어떡하지 보내 관세 관평도 오면 좋은데 훈련 다른 애나 시킬까? 훈련 얘네 죽으면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내고 아 훈련 나가도 돼? 아 학익이 좋아 너 가던길 봐 오케 여기 보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애한테 하긴 좀 걸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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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 아 그 아 아 어 얘는 여기고 얘는 공격 얘는 좋으니 때리고 어차피 이어졌으면 이렇게 이어졌으니까 괜찮고 사기가 삼.. 삼십이지만 여기 지금 사람 없어 늘어나 이거 여기 사람 안두면 너네 짠손님 4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 나 인식했어? 난만투장 그죠? 세칸안에만 안가면 되니까 투장이죠 이렇게 올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너네는 앞에 붙어줘 밀림으로 들어가 밀림으로 들어가 근데 이쪽은 1400 1000 기둥이 왜 줄었지? 아 진짜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어흑 아흑 아흑 불피해 3배 불피해 3배 피해 반감 3100이면 3100이면 아 그러네 5만은 더 붙여줘야 되네 몇 이상이 기준이에요? 이거는 집단을 다시 또 해야돼 음 난만 특전대를 모아 난만 특전대 모아 관우 특전대 관우 특전대 추경 추경이 왜 들어왔지? 그냥 공격력 세서 든거 같은데 필요없어 망해서 그냥 공격력 세서 든거 근데 위헌이 어디갔죠? 위헌 등용됐나? 생각하고 위헌이 안보인다 요즘에? 또 어떤 컴퓨터 아 포로구나 누구 포로야? 노고포로야? 강주에있어 아 얘가 좀 좋은데 식량 먹어 아 감량한테 잡혔구나 요거나 보죠 신산 터트려 건령의 혼란 혼란 걸려서 돌아왔나봐 토안 토안도 난만이죠 얘도 등갑 있을걸 망하장 아 왜 안나와 이거 이렇게 하면 두개 걸리죠 장비 아 진교 풀리고 여대풀리고 아까 돈받을꺼 그냥 시작 요렇게 말하네 뱅 뱅 뱅 뱅 뱅 스테 이게 아 요구멍 뭐 spicy 동암모 밟고 넘어오는거 끊자 찔리진 않아 타사대형 동암역이 아 독점 끄거라 추천 엄청들어와 해니 아 얘가 난마냐 아 얘가 등갑이야 지력 3 끊겼죠? 끊었어 오케이 공군 사자왕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망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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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걸있네요 일기토 많이 해가지고 여기 한 번 봅시다 얘 넘어가는거 잠깐만 왜 이렇게 들어가지? 끊기면 어떡할라고? 어? 끊길텐데? 금왕결 발견 끊겼어 보즐 관우 끊기면 어떡해 끊기면 어떡해 끊기면 어떡해 흐흫 사기 떨어진가봐 끊기면 어떡해 대기대덕 힐 우리도 인제풀이 늘어나고 있어 남만 병사들 아니 남만 장수들때매 조조 안될텐데 우리 그 풀에 74명인데 우리 장수 74명까지 늘어났어 35,000명 추가 35,000명 추가 여기도 9만명 끝이 없어 얘는 저 돌이 있어서 좋은점 예약을 걸 수가 있어 끝나면 예약을 걸어서 돌아갈 수 있어 얘는 저 돌이 있어서 좋은점 예약을 걸 수가 있어 끝나면 예약을 걸어서 돌아갈 수 있어 그리고 장비 출진 장포 장포랑 같이 나가 장비특전데 그래서 여기 병사 쌓이면 가져 여기 가자 슬슬 와 다와 저 돌 앞세워가지고 그 롤에서 보면은 트롤링하는 애들 있죠 그 백도어충 백도어충하는 애들 있죠 그러면 걔네가 한타에 합류를 안하잖아 걔한테 같이 붙어주면은 한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돌로 장비가 가고 싶은데로 가면 우리가 붙어서 같이 싸워주면 한타가 된다 당신뿐이야 짐창민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칠칠칠구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다 여기 얘네들이 계속 꼬라박아가지고 여기는 좀 한적하거든 여기는 좀 한적해 여기가 좀 빽빽해 근데 여기는 얘네 낱만 시리즈들이 맞고 여기가 생각보다 여기서 올라가서 이걸 먹으려고 했는데 여기가 좀 힘드네요 여기를 먹으면 전선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생겨가지고 좀 싫긴해 이렇게 계속 오잖아 지금 싫긴해 여기 먹으면 좀 안좋긴해 전선 여기서 하나 일어나 해서 막는게 아니고 여기 하나 근데 여기를 한번 넘어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번 막기 좋을 것 같다 동쪽으로 가지 말고 파총을 근데 파총을 뚫을 수가 없어 도우만 투수가 된 투수님 3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갈기가 좋아 독천 끼고 하는게 위치가 묶인거 봐 진거 잠깐만 부수고 가는게 낫나? 여기를 끊을 순 없어 왜 이렇게 끊을래? 3국지 14는 도시 하나에 최대 7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 근데 이거 하면서 좀 늘었어 이게 장악해서 여기서 막는거를 몰랐는데 맨날 병사 꼬라박았는데 꼬라박는게 좀 줄었어 음 너무 늦게 늘었어 감령 또 온다 감령 위에서 온다 오케이 오 주태 잡았다 하나 터뜨려 하나 터뜨려 없어? 잡았어? 어? 위헌 탈출 오케이 나 이렇게 막으면 되겠다 터뜨려 얘네 여기서 뭐하지? 뭐였어? 손권 또와 왜 이거 안찍고와 찍고오라니까 아 부서졌어 아 부서졌어 아 부서졌어 그럼 이거 이거 나 해 철거하고 투석대? 응! 그러네? 투석대가 되네? 놀이터님 3년구독 감사합니다 여기도 다 바꿀 수 있구나 오면 투석대로 갈냥이 일로가고 부수고 한 권? 관윤차 방방정증 이 결승후 슥 흠 과놓고 싶고 대래동주 쭈탭 쭈탭 자르고 여기에다 하는거 좀 아깝죠 힐을 넣을까 그냥 여기서? 한번? 힐 한번 넣을까요? 별로지 원래 3000밖에 없었는데 하지마 관색과 또 황권 죽는거 아냐? 죽는거 아냐? 피가 없는데? 이래서 호위가 있어야 돼요 또 떨어져서 사기 이거봐 망루 핫 흐흐흐흫 흐흐흐흫 여기 먹히면 포위야? 왜 왜 안 밟지? 되게 느리네 먹혔어요 돌아가겠죠? 출동하죠 침착한 형아님 한개의 구독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얘가 필요하긴 하다 빠르니까 저기다 집어넣고 싶은데 빠르니까 좀 필요해 5만이면은 4천? 4천? 지역회유 안걸리던데요? 뭐 그 치안 이런것 땜에? 장학? 필요해? 5천? 5천? 위헌? 필요없을것 같다 위헌은 오고있어요 요 이거? 지어 국립맥 노핑맥 음 너 잘됐다 일루와서 너네는 오자마자 이거 지어라 여기 하나치 고맙습니다. ㄷㄷㄷㄷㄷ- ㄷㄷ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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나아저 주우 Ask the 죽었어? 아 담당 야 이거 딱 기다리며는 딱 오면은 신산 오케이 딱 붙었죠? 오케이 잡아먹고 감령 잡아먹고 2,000원 감령 잡아먹고 올라오는데 뒤로 돌면서 끊어줬나요? 아 끊었어요 끊어졌고 주방 잡고 모던이 부수고 있고 감령 잡아먹고 감령 2,000원이었는데 4,000원 강주 슬슬 올라가도 되겠네요 위안 올라가자 올드올골 한번 써볼까요? 올드올골 한번 써보자 등각 위안은 주까? 관직을? 교위 하나 주자 교위 장압 충성도가 이상하다고? 어 그러네? 너무 오래 나가 있었네? 이거 부수고 돌아와야겠다 그 돈이 어떻게 될지 부릅니다 4척 오르겠네. 얘는 투석 필요 없겠지? 다 어린이로 갑시다. 이거 지금 봐봐. 자세력, 무장, 능력. 장합 빨리 집어넣어야겠다. 이거 나가 있을 때도 반란하면은, 배신하면은 어떻게 돼요? 얘? 얘는 원정을 못 보내네? 병사죄로 넘어가나? 아, 나가 있으면 그 배신을 못 꺼나봐. 화장실을 갔다 올게. 벌까 에 dost 병사실 빛이든 그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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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했어 아멘 아멘 아 여기 이제 바꿔줘야죠 알롱진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발전 너무 많이 했어요 여기 켄터키 한국인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스메스메님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새 삼국시 10일을 다시 하는데요 관우랑 두씨를 혼인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조조보다 나은 군주지요 감사합니다 오면은 물리치고 살짝 비켜줘야 될 것 같은데 이염은 돌아가 여긴 관우? 여긴 장비? 보스 돌아가고 여기로 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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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없다? 남만 하나가 왜 없지? 여기 두 명 있어야 되거든? 아 호걸 부대가 있어? 아 싸우고 있구나 못주겠는데 남만 하나가 오 남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볼까? 여기 볼까? 여기 보자 여기 독 찍어서 여기 찍고 감령 잡고 잡았나? 가만 놔도 뭐 이러는 거 보니까 잡은 것 같은데? 아, 운나 메뚜기 이거 확실히 맞기가 좋아요 요 강 아래는 미개척지 개념이라 독천이 이렇게 있어서 길로 밖에 못하냐 살짝 내려와 얘네 올라가네 근데 이거 독천이라 아, 독천 아닙니다 평지네요 근데 이... 음... 어, 여기도 괜찮네요 여기가 독천이네 도망갈때쯤에? 이거 찍고 근데 얘 왜이래? 평사가 왜이래? 평사가 왜이래? 아아아아아아 독밟았다, 독밟았다 독밟았다 이거 조절 세심하게 안해줘서 독밟았다 장합? 장합? 장합이 문제가 뭐냐면은 장합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는 배신 안하는데 잡히면은 넘어가 그지? 찍고 돌아오게 해야돼 그냥 얘네 얘네가 싸워야돼 이것도 얘네도 그냥 여기까지 아 근데 여기 장합? 얘네도 그냥 싸우면 될 듯? 얘네는 전투는 아니니까 얘 그냥 밟아버리면 될 듯? 얘 공군이 800대밖에 안되거든요 자 완성됐죠 잠깐만 교통정리 해줘야되거든? 얘네가 저 돌이니까 얘까지 잡아먹고 출발하자 아니면은 그냥 얘네가 지키고 저 돌이죠 빼 빼 빼 얘도 5만이.. 아 얘 빠지는거죠 저 돌이 아닌 애가 이 3명이야 그면 찍고 달려 아냐 기다렸다 가자 빠져 살짝 빠져 살짝 빠져 너는? 대기 너는? 살짝 나와 관우랑 비슷해 신장때매 그럼 니가 싸워 관은 뒤에 여기까지가 이렇게? 이렇게 가자 근데 1키토 터져가지고 얘가 싸우는게 좋은데 장수는 많아요 이제 땅만 먹으면 돼요 가자 이제 납만 병사들 있죠 아회남 뭐 대충 다왔나 이제? 목록대왕도 있고 이거 다 부수고 이거 다 부수고 요새로 만들자 어때? 아 나중에 위에 공성무기라 그냥 들어가자고? 아 그러네? 올라가자 그냥 그래 근데 이게 또 문제야 이게 독이라 일렬로 가야돼 지키기 좋은데 지키기 좋은데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가다가 막히잖아 막 돌아가 그래서 지들끼리 막 독을 밟아 군량은 많아 먹었지? 다같은 것 다같은 것 어디이나봐 자꾸 오냐 뭐가 18,000? 장임? 뿌셨네? 안뿌셨네? 안뿌셨네? 아 슬슬 올라가야되는데? 슬슬 올라가야되는데? 얘까지만 싸먹..아.. 올라갈까 아냐? 얘는 어차피 산이니까 얘는 어차피 산이니까 가자 가자 고치지말고 그냥 가자 에이아이 엔티 맡겨 에이아이 엔티 맡겨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요거는 맞고 요거는 이것도 이제 찍어 찍으면 돼 쌀이 없을텐데? 있네? 어? 그냥 팔고싶다 메뚜기 들어가지고 선우 최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살짝만 팔자 어때? 요정도 소소하게 거의 이제 갈아넣던게 이제 그걸 보이고 있죠? 어? 결실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기 먹고 여기 먹으면 야 땅 끝났어 사실상 통일이라고 봐야되 자 동만 안밟고 동만 안밟고 차근차근 차근차근 동만 밟지마 신상기모 신상기모 지금 터뜨려 오케이 지금 요기 딱 이쁘게 둘러쌌거든? 오케이 세명 세명 터뜨리기 힐까지 넣으면서 단기구 터지면서 혼란 걸리면서 전능력 하강 도가 아니죠? 자 우리는 여기로 갑니다 그냥 바로 찍어놓으면 여기는 좀 섬세하게 해야되는데 안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데 얘가 이정도만 해주자 중계 공격 아 얘네를 중계 요쪽 방향으로 가게 부시고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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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별똥대로 운영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퇴각이죠 내가 더 공 그게 낫네 병사가 벌써 여긴 3만명이에요 안타까운 점은 이 길이 때문에 사실상 단절됐어 여기서 여기를 넘겨줄 수가 없어 서로 그 차이 정도 여기도 하나 보낼까요?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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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3명 또 보내 됐어 도대체 또 들어와 삼천명 남만 남만에서 삼천명 또 보내줬어 친하게 지내셔 뒤에 3만 5천명 수승중 이거? 아니 괜찮아 이만 이거 뚫어도 얘네가 결국은 이겨! 투석대 없어도 질이 달라 질이 이거 봐봐 이거 지금 나 이제 병사 11만이에요 조조? 144만 밖에 안돼 너는 제자리 걸음 했지? 나는 지금 유니콘 기업이야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 144만 밖에 안돼요 우리는 11만이나 돼 신산 터트렸어도 녹였죠 조조의 사자 주방? 주방? 80? 주기 싫은데 80? 주기 싫은데 거부 펄하 아! 관색 잡혔다 아! 관색이 포로였던 주방이 해방 관색 잡혀가지고 이염은 왜 잡혀? 뭐 땜에 잡히는거야 여기서? 등에한테 잡혀? 뭐 땜에 잡혀? 이여한테 잡혔다고? 이여게 쎄? 이여게 쎄? 공군이 왜 1200 관우라고 비슷하네 괜찮아요 차관이 있어요 아 이건 보내주자 에스팅 또 오잖아 어? 30 50 매각 찬스 거래량 오래 일괄선택 용만 39 매각 맞죠? 이렇게 자산운용을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국민연금공단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자산운용을 하는 거야 다 돈 걷어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손상향 아 손상향 나가야죠 진도까지도 나갈래? 어 진도도 나가 아 아씨 얘가 오네? 장애민? 아 아 주제에 먹히면 좀 짜증나는데 건령으로 온다 어 아 아 아 죽기싶은데 성도 딱 여기까지 1대 14밖에 차이 안나 살짝 돌아가 2대 14밖에 차이기 근데 얘가 이렇게 올거란 말이야 그치 잡히면 안되잖아 돌아가 여기 뒤에 오는거는 얼추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독촌봐 이거 독촌봐 이거 독촌밟으려고 그러잖아 지금 어? 니가 좀 이쁘게 쓱 올라가줘 여기 연결되있으니까 쓱 올라가줘 중계 중계 이렇게 해서 배려를 좀 해줘 얼마나 좋아 서로 여기가 문젠데? 여기를 봐야겠는데? 요기가 문젠데? 오케이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오 잡았어 관우 관우가 있어야되는데? 조은? 조은은 보내 조은은 보내 뭐 그윽 슱 습 Not 관우가 없으면 진군하기가 창호까지 가서 창호에서 맡기 관우는 가고 나머지는 창호까지 가자 얘 혼자 안행이기 때문에 그냥 좁혀면 됨 바다로 오는 거는 얘네가 어떻게 뭐 됨 아무튼 됨 아마 열흘 뒤면 한 이쯤에 와가지고 이거 그때 봐서 해도 됩니다 혹시 망대가 안 돼요 아 이제 철쇠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막으면 되나 그럼 어차피 배 타가지고 이게 안 되거든 그럼 이렇게 여기로 올라올라나 얘네 세명이 막 세명이 진짜 니네네가 짓고 와 아 이거 막으면 멍청해서 빙빙 돌아감 이렇게 세개 아니면 두개로 할까 그냥? 굳이 할 필요 없잖아 왜 세개로 해? 두개로도 되는데 이렇게만 되잖아 이렇게만 되잖아 이렇게만 되잖아 이거요? 4시까지야 아 제갈량 죽어도 돼 조운 있어 3만병밖에 없네? 3만밖에 없네 굳양이 아이씨 아깝다 아 이거 부수고 가지 어차피 그지 그지 잡고 돌아서 때려가면서 가고 길 따라가고 잡고 잡고 그전에 될 것 같죠? 아 아 아 밟지마 어 수면 현장 수면 현장 수면 현장 곽준 송건이나 들려주세요 야씨 오는거봐 얘네 걷어내면 돼요 걷어내면 끝이야 오긴 오는데 왜 아씨 뭐 부셨어 잠깐만 얘 이쪽으로 가서 끊으면 어떻게 되나 조졌네 100% 끊어지는데 이쪽으로 가면 아 톡톡 밟아 아 타이밍 늦었다 그지 욕심부리다가 어? 니가 날 끊어? 나도 너 끊어 점점 징시 이치 워쟀 크게 돌아 차관 안뜸 이거 배치를 좀 잘해야겠다 이쯤에 싸웁시다 하우연 어 순상향악 올라오고 병사가 없네 와 궁량 6천씩 까여요 빨리 죽여야겠다 병사들 교환해서 그지 오고 있고 이건 뭐 붙으면 끝이죠? 붙으면 끝이에요 원딜 혼자 냅둔 이게 지금 갈라진거 자 이거 봅시다 얘가 잘 도망가야될텐데 자 여기서 올라오고 터뜨려 아 이거 맞아? 조금 아쉬운데? 조금만 기다리자 그래 이렇게 터뜨리자 조금 아쉬운데? 아니 근데 얘가 남만호걸이 붙어가지고 얘가 제갈량이 하나 더 가면 좋긴한데 지금 터뜨리자 그냥 세명 아 죽어버렸네 아 좀 기다릴걸 격파됐는데 예 우리꺼 죽었는데 그럼 얘까지 터뜨릴 수 있는데 그럼 얘까지 터뜨릴 수 있는데 기다릴걸 얘는 파이팅 니가 요자리로가 니가 이어줘 니가 여기로가 너네 둘은 감령 요격회 잡히면 안되는데 어? 장압 터지면 안되는데 3000 줄었다 그래 병사를 여기서 교환하자 한번 교환하자 1 7 6 6 6 6 6 6 6 6 님 4개월 구독 도움되고 더 감사합니다 고환비가 안좋은데 여기서 싸우니까 그죠 더 갈아 넣었어야 됐나 근데 계속 와 가긴 가야돼 진출하긴 했어야 돼 너 혼자 만들고 부부는 가 얘 왜이렇게 쎄? 얘 어떻게 저들 걸릴꺼고 싸울꺼고 싸울꺼고 됐네 왜 쎄냐고? 방덕이니까 장합 어떻게 됐냐고? 어떻게 됐냐고? 여기서 봅시다 안잡히기만 하면 되잖아 안잡히기만 하면 되잖아 장비랑 방덕 장비가 이기죠 관우랑만 안붙으면 되지 80일? 뭐야 얘 이건 뭐 이씨 개패네요 장비가 진짜 오합을 안가네 오 잡았다 백 장비 백됐어 제갈량됐어 아니 그 여포됐어 격파 얘 또 뭐야 좋은 개명 얘는 왜 나왔어 육손은 왜와 냄새 맡고 왔네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의도는? 의도는? 남만 재상부대 나구나 유호 기동력은 내가 더 좋죠 유호 얘를 15,000명을 3500명 이 붙잡고 있다 게이득 그것만으로 이미 게이득 너는 어떻게 잘 해봐 독을 지나갈 수가 없는데 이러면 자 오면은 지나가고 야 깡 좋다 어? 남해로 가고 있어? 여기로? 아 깡 좋다 와 얘 끊겼어 철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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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되나 얘가 그러면 어떻게 되나 얘가 요새 이렇게 지어줘야되나? 이렇게 지어줘야되나? 흠 그리고 여기 보충병을 계속 보내줘야되는데 보충병을 계속 보내줘야되는데 여기 위에 막으면 안되냐구요? 여기? 어디..어디 위? 수송대는 내가 여기를 찍으면 얘가 돌아가더라구 여기까지 오면은 그때 확 먹어야될거 같아 어차피 얘가 한 이정도 가거든 30 뭐야 더 싸잖아 이 정도? 근데 병사가 만 명이 가고 있는데? 이 정도? 장압만 안잡히면 되요 이제 뭐 조은 잡혔으니까 이제 또 출발 오면 하.. 얘 이렇게 되버렸네 윌리? 신용한 방식 4 3 3 3 2 2 3 2 3 붙으면 안되네 2 3 2 3 터진다 이렇게 터뜨려야죠? 오케이 요렇게 터뜨려야죠? 오케이 힐하면서 공격 오케이 밀어넣 일로 오 살았어? 왜 살았지? 어떻게 살았지? 흠 독 밟고 오케이 유혹 유혹 살살살 유혹 오케이 육손 데리고 드리블해? 육손 드리블 중 즘 현재 난만재상 육손 드리블 중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육손 데리고 월수까지 데리고 와 그러면 이쪽 오는 동안 사기 꺾이고 나는 기동력 좋고 아 좋아 그리고 만명 오고 아 지금 분위기 좋죠? 어 어 흐흐흐흫 흐흫 그리고 요기는 어 지금 너무 잘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쏘고 너 가고 들어가고 그죠? 먹어주고 먹어주고 얘가 조금 먼데 니가 여기로 들어가자 지금 투석때를 먹어쥐 부서지게 냅두자 이거 어차피 새로 지어야 되거든? 냅두고 끊은 다음에 들어가자 이거 관우 들어갔거든? 다시 출진 하객이 전법이 잘 터진다고 합니다 7,000이 나가 그럼 9,000 6,000이 하객 별로라고 근데 나 이거 그 인도랑 교역하면서 뭐 좀 강해지는 거 했어 야 끝까지 와? 너 울 거야? 요거 넌 이거 뭐야 일로 와? 왜 일로 오지? 얘 뭔데? 6,000은 뭔데? 어린? 이거 어린 맞아? 이렇게 돌아오는 거 맞아? 도시 퇴각 도시 퇴각 계양으로 퇴각하잖아 봐봐 얘 냄새 맡아가지고 못 쫓아와 얘 지금 퇴각 자 쫓아가면 잡을 수 있나요? 기둥 17이고 못 잡아 어 그래서 그냥 얘는 그냥 가던대로 가는길 가는게 맞아 다 지었지 그러면 너도? 혹시 지민? 야 이렇게 오는 뭐야 이거 근데 구천이야 왜? 아 내가 다 만땅만땅만땅 넣다가 국량이 없는데 국량이 또 부족해졌네요 돈으로 다 바꿔가지고 지금 코인중이라 오케이 그리고 7월이 이제 됩니다 다음 열흘 후에 7월이에요 요거 잘보고 요거 잘보고 뒤로가 온다 온다 슥 독통 묻고 잡고 어 살았고 튀고 튀고 평이를 먹히면 안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뭐야 근데 얘네 너무 많이 끌어들였는데요 남만재상부대 뭐야 잠깐만 목표는 뉴비부대로 바뀌었어 어 어 근데 여기가 여기로 또 이쪽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독땜에 개같아요 아무튼 여기로 한 명을 지켜야돼 그럼 보내자 지키래 보내자 어쩔수가 없다 여긴 뭐 태각이고 예예 저돌이 있으니까 진도가 잡죠 세명이 지켜 세명이 지키고 손상향 제갈량 유비 유연이 강향으로가 얘네랑 붙어 돼? 이거 돼? 여기 들어간 다음에 여기만 지키면 얘네가 일로 올거 아니야 그럼 여기 지키고 있다가 끈든가 할 수가 있잖아 여기 가고 여기를 여기를 요새화해 군량 이슈? 뭐 거래왔다 잠깐만 일단 가 중계 건설 요새 여기 일단 요새 이렇게 하는거지 그리고 거래 봐봐 여기서 이제 잔뜩 사면되죠 오케이 타이밍 미쳤죠? 아 도망가 다시 알았다 엇 아 도망가 아 아 엇 엇 엇 엇 엇 엇 엇 엇 근데 조은이 출발을 못해 병사가 없어서 지금 이 정도? 천, 천 삼백만 남겨 여기도 여긴 육십이네 육십에는 못하지 자존심이 있지 먹었죠 짐 부술거야? 여기 이게 의미가 없어 먹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해야 돼 해고말고 죽여야 돼 상인 한번에 볼 수 있어요 수동전법 위에 메뉴에서 아, 그래? 이거? 아, 여깄네 아, 여깄네 아, 여깄네 아, 여글로 하는 거구나 시세 육십 야, 이렇게 하면 되네 개편하네 진짜 이것도 나왔네 여긴 삼천 사천씩 깎여 교지는 사천씩 이거 이거 없는 것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할라 그러지? 이거 부실라거나? 어? 어? 여기 아, 무릉이 있구나 무릉, 영릉이 평소가 있네 주창부대 올라, 어린이 이렇게 딱 올라오는 순간? 최악이잖아, 절망이잖아 잠시만요 이제부터 현대 뭐죠? 아, 저 사라진 이거 아, 저 사라진 거 매일 저 기다려 남에 버렸어요 아까? 처음에? 근데 안 버렸었어도 됐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왜냐면 생산량이 달라지니까 이게 멀어서 버틴거야 사실 여기서 쭈욱 오는 동안에 오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여기도 엄청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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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멀어 그니까 군량이 엄청나게 드는데 소모전으로 가면 얘는 군량은 17만 19만 이렇게 연병을 해대니까 내가 안 좋지 일단 얘네는 올라가서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살살살 얘는 다시 또 드리블 최대한 데리고 와봐 최대한 데리고 와봐 최대한 데리고 와봐 최대한 데리고 와봐 손상현 잡고 올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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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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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오 근데 잠깐만 다시 왜 일루와 이거 다시 꺾어 왜 근데 오히려 좋아 드리블 드리블 봐봐 나 소침 여기가 여태가 속도가 안돼 육전이 나 못쫓아 자 망로한테 맞고 돌아갔어 야 이거 망로의 역할 좋죠 그리고 너네 가가지고 만들어 너도 잠깐만 얘 왜 돌아가지 건령 이렇게 올라가서 돌아가는건가 지금 얘 왜 왜 이렇게 하는거지 얘네는 아무튼 얘네도 올라와 여기다가 하나 얘네는 여기 하나 뭐 만들자 군량 됐어요 구만 시세 시세 어 건령 왔어 나 인지함 인지 안함 교지 그리고 얘 석병팔진땜에 혼란이거든 딱 끊어 출발 요한은 요한은 주정 등에 올라가면서 투성 맞으면서 올라가죠? 한번 싸야될거같은데? 아마 올라갈테니까 3만 황권허저 등에 병량 28만 금 14만 요게 망대가 필요하거든? 왕대 할라면은 10까지 가야되네? 2 4 6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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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물량을 내가 감당을 못한다 감정 또 와 제갈량이 한 번은 막을 수 있거든 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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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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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7 6 7 6 11 9 8 10 13 12 13 14 15 건설이 좀 늦었어 한타이밍 어 얘가 너무 빨라 뭐 이쪽에서 돌아와? 여기도 막아야돼 여기도 막아야돼 지금 돌아가면 근데 각이 너무 안나오는데 후퇴해서 여기서 받아내? 한 번? 습지 밀리밀 여기서? 여기서 한 번 더 받아내? 뭉친 다음에 신산으로? 아 이거 못지었어 그럼 여기서 한 번 짓고 넘어가야겠다 그치? 강주로 달리라고? 못달려 이건 끊겨요 이게 색칠공부에서 얘네가 일로 내.. 이렇게 달려도 끊기고 일로와도 끊기고 이거는 저 돌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거 그냥 버리고 일로 붙어져야될 것 같은데? 요거 여기서 뭐 처리한 다음에 뭐 짓든가 이렇게 이렇게 싸우면 안되고 얘부터 어떻게 좀 미친놈이야 공군 2000이야 혼란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여긴 여기는 여기도 궁금한데? 여긴 뭐 알아서 끊겠죠? 이거 봅시다 신산을 잘 터뜨려야돼? 감령한테 터뜨려야돼 일단 야 터뜨려 뭐해 방덕? 누가 잡고있지? 터뜨려 신산을 터뜨려 왜 글로 가서 때리려고 그래 터뜨려 이렇게 해서 때려야지 너도 일로 와서 때려야지 너는 여기까지 와 너도 터뜨려 추석 때 때문에 끊기도 잘 안돼 이게 추석 때가 되게 거슬려 이거 어떻게 해?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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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쑤 건령 왔어? 오면 뭐 끊으면 되고 근데 이 망료를 지어서 이쪽으로 못 오는게 좋다 평이가 지켜지니까 재상 다쳤고 조은 근데 이거 가야돼 장압이 막으라 걸고 조은위험 달려야돼 그치 경사가 낱만해서 줄겁니다 낱만해서 줄겁니다 올라가 일단 여기다 기지 하나 차리자 천천히 가자 천천히 천천히 가고 요거 요걸로 봐야지 장갑 줘야돼 오케 오케 그냥 싸먹었죠 너무 이쁘죠 26,000 오케 너 나머지는 진군 오케 나머지는 끊었으니깐 뭘 황권 정비야 참을꺼 위안 오케 비관 비관이 어디있데지 여기있는 병사면 좋은데 그리고 그리고 추석 때 고치라고 아 추석 때 고쳐야되네 차번개 차번개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또 나와 여기에 있던거 엄청 걷어댔고 2만명 추가로 오면 강향 줘 일단 줘 또 온다 또 온다 오 등에 잡았다 누가 잡았어 킬 안 돼 안 돼 이게 안 조졌다 근접이 없어 우리 맞춤이 잡았네 일단 건너와 앞라인이 없는데 앞라인이 없는데 튀어야겠는데 여기 여기 옛 기지로 돌아가 뭐라그래 지나가면 돼 이렇게 올꺼야 아마 장압이 막아 장압이 막아 이쪽으로도 오는데 쌀이 없어 사야돼 쌀이 없어 쌀이 없어 사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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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샀어? 안 샀네 사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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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 맞춤 어딨어 맞춤 등에 잡았으니까 입성 돌아가고 투석 때 고쳤고 사야돼 사야돼 그쪽이 사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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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 업고 야 이거 조졌다 어? 조졌어 지키는 건 되는데 자 보세요 지키는 건데 내가 여기서 계속 막는 건데 독천 끼고 여기서 독천 끼고 막고 여기도 여기서 막고 근데 진출이 안 돼 근데 진출을 안 하면 이게 영원히 교환비가 안 나오거든? 진출을 해서 이걸 먹어야지 내가 생산을 해서 생산량으로 또 하는데 더 모아서 갔어야 됐다고? 좀 목을 더 자르고 들어갔어야 됐나? 유능한 애들 목을 더 자르고? 일단 요 상태에서 요 상태로 보죠 요 상태로 보죠 효도왕 효도르님 2년 구독 감사합니다 얘 일로 오네 관평 잡혔어 만인정 터치고 잡아왔습니다 월길 차단 오 좋아 단기 접전 좋아요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어? 단기 호익한거야 단기 호익한거야 조형도 없는게 안되지 안되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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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긴 개 세 저 돌 달려서 그러지 뭐 돌려다가 얘가 뭐 걸렸어 지금 만인적 걸려가지고 못끊었어 얘가 이제 나 뭐야? 나 왜 이러고 있어? 얘는 왜 안갔지? 뭐 땜에 안갔지? 근데 이거는 장비 주더라도 먹을 수 있는거 아냐? 여기는 분위기가 좋은데? 이쪽 전선은? 여기는 뭐 마가면 되는거고 꼬라박는거 이게 되게 중요해 계속 꼬라박기에서 이쪽으로 못오게 그치? 지원군이 이거 얘가 먹고 갈거란 말이야? 아 출발하지 말자 얘는 지금 좋은 찾는건가? 아 2연부대 얜 얘는 여기서 미리 자리잡아 니가 희생하고 유비는 알지? 퇴각을 하면은 엄청 빨라집니다 얜 다 일루와 오케이 쌀은 있어 쌀은 있어 쌀은 있어 쌀은 있어 쌀은 있어 자.. 탐색시키고.. 관우가 나갈 수 있어서 이게 안 퍼지나? 볼 필요 없고.. 읽어봅시다 얘 드리블 중 14,000명 여기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쌀만 먹죠 근데 사기는 왜 안깎이지? 최대한 유지해서 이게 지금 뭐냐면은 안행이 시질적으로 공격수에요 앞에서 막고 안행이 공격하는거야 결국은 테란으로 치면 이게 CG탱크야 CG탱크를 유지하고 앞에 라인 벌처 교환해주면서 CG탱크 모아가지고 계속 쏴야되는데 지금 벌처가 다 죽었죠 그러니까 CG탱크는 빼는거에요 지금 여기로 CG모드 해야되요 아 저는 스타 못하지만 경기는 많이 봤습니다 이론은 알아 컨트롤이 안돼서 그러지 어 또 싸워? 오케이 장비 안죽을수도 있겠는데? 미쳤는데? 미쳤어? 혼자 막 다 깨부수고 당겨 미쳤어? 혼자 막 다 깨부수고 당겨 미쳤어? 혼자 막 다 깨부수고 당겨 오이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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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천명 있었는데 갈았어 장비가 칠천명 있었는데 갈았어 아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 손상향 잡혔다 손상향 잡혔다 야 미쳤다 장비 정윤봉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요기서 고립대나 했는데 10 남기고 아허저 잡은거 잡았을거 아냐 아 방덕이네 얘 퇴각하면 안되는데 아 퇴각할거 같죠 일기토 한번 더 못꺼나? 뭐 안터지나? 예? 근데 저 돌이라서 싸워야돼 삼백명 못죽여? 차관? 없네? 잠깐만 장임, 냉포, 서성 없네? 일로 넘어왔어? 권녕 권녕으로 바뀌었어 잡힘 정으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너네 둘은 안되겠지만 생각해봐 여기 하나 봐봐 돈이 없는데? 맞아 이거? 딱 이정도만 해 군량 소모가 오 뭐야 금 야 이거 땅 하나만 딱 먹으면 어? 물량 멀티 하나만 딱 먹으면 이쁠거같은데 이건 남의 으어어어 병사온다 으어어어 37,000원다 여기를 보자 장비에 어떻게 싸우나 궁금하다 할 수 있어? 장비야 할 수 있지 300명 으깨기 가능하지 아 방덕 풀렸다 아 멈춰버렸다 아 아니다 아 5만명 28,000명 또 나갔다 방덕 풀려났어 방덕 여기서 또 출발하겠지 개열받네 개열받네 못지어 이거 못지어 그치 한번 막고 지어야 돼 진군하고 오 너는 여러분 이제 아셨죠? 전쟁은 돈으로 하는거 라는거 위헌 다친거봐 너 드리블해? 드리블? 아 잠깐 독 독 독 독 독 없죠 강으로? 근데 이게 더 빨라 얘는 헉 근데 이거 걷어내서 또 올라갈라고 하면 그 사이에 또 와 3만명 또 왔잖아 2만명 3만명 3만명씩 계속 실어 나르잖아 여기도 3만명 여기가 비었다 싶어서 올라가면은 또 근데 만두를 하려고 해도 아까처럼 방덕 잡았는데 막 즉 이게 이게 있어야돼 즉.. 직결심판 현장에서 죽이기 이염 이염 독에 300명 없어져버렴 앗 독립 여기 이염 충성도가 안 떨어져 부상당하고 뭐하고 해도 어... 오케이 여기 막는거만 진출은 여기서 관우가 한다 실제로 형주에서 관우가 먼저 진출을 했죠 이거 막아 봅시다 한번 이거 뭉천 독천으로 뭉쳐놓고 신산 터트리면 막습니다 못 막을건 아냐 어 돌아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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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독천 오케 그래 여기는 막기만 하자 그래 돌아갔죠 오케 뺏고 뺏기 얘는 뭐야 설마 고친이너 흠 흠 흠 제가 이연부대 이연부대 공격하려고 하다가 평일을 자기도 모르게 먹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거는 막아야겠죠 독립인데 독립인데 너 그냥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꼬인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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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있고 흠 흠 흠 충전해줘가지고 또 왔네 허저 만찬명으로 장비도 없는데 좋네 예쁘네 흠 흠 흠 얘도 황건도 충전해왔네 흠 흠 장비야? 흠 흠 태각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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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끝내자 어린 8000 장비 어린 8000 끝 아냐? 어린 만 음.. 국략? 몰라 더사 더사 조건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더사 사면 되지 여긴 맞기만 해 미음 리을님 18개월고도 감사합니다 지금 조조 조조 봐요 아 내가 방덕하고 다 잡았는데 풀렸어 걔네 모가지만 몇 개 땄어도 그지 봐봐 방덕 땄고 걔 누구야 방덕 따고 또 누구 못 땄지? 땄으면 이제 없거든 90 감령을 못 땄나? 많이 땄어 내가 막 등에도 따고 근데 얘는 왜 안싸우냐? 얘가 사기인데 얘는 이제 막 은퇴 이거 봐 은퇴했나봐 안싸우네 여기있네 그냥 여기 살아 놀고 있어 나는 지금 유비는 현역인데 어? 피똥 빠지게 여기서 활 쏘고 있는데 한 얘가 한 핏물 뒤집어 쓰면서 한 십만명을 잡았을걸? 잡아 어? 또 이상하게 가네 장포와 황건 아! 허저가 황건을 호위함 잘못 걸렸다 아 아 우리 윤발해봐 아 아 마이 Quem 아 아 아 야 3,900 사망 맹획치기 유예 황건에게 단기작전 신청 또 호위하겠죠? 장포 죽고 맹획이 들어갑니다 오 안됐어 안됐어 안터졌어 맹획 개패 퍼져 숨 돌리는 타이밍에 맹획 들어갔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 그래도 등록은 안됐네요 혐오 무장에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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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띄엄띄엄 와가지고 어렵네 다 주고 여기서 막죠 또 와 건령 얘네가 부대로 찍었다가 부대가 죽으니까 또 퇴각했다가 다시 오나봐 위치고 맞아 나대지 집에 가야되는데 집에 못가네 무명 칼국수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3일 12일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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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16일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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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5일 15일 13 13 14 25 이거 지금 뿌수고 요새로 만들게 어때요? 안 돼 안 돼 지금 하면 안 돼 지금 하면 꼬일듯 한톨박이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라디오 좀 늦게 가도 돼 4시 반에 가도 돼 7시 반에 시작이야 그쵸 가는 동안에 차가 막히면 한 2시간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이제 한 5시 반 출발이 좀 너미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가는거지 나 지금 뭐 봐야되지? 이거 봐야지 관우랑 한번 떴으면 좋겠는데 어? 어? 이게 뭐야? 터뜨림 허재하게 잡힘? 끊고 오고 끊고 오는데 여기 독처냐? 터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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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직 멀었어 더 빅 먹나 했더니 또 못먹어 뒤로 병사는 150만 나는 산만히 갈렸어 더 모았어야 됐나봐 아 이거 투석..이..여기는 건물을 못져가지고 이게 골든타임 놓쳐서 그래 어 가오와 존 너도 한번 죽어봐 너도 일기토로 한번 죽어봐 즉사 가나요? 즉사? 으으으 관우와 허저 허저 너도 한번 죽어봐 지금 조카를 죽였단 말이죠 허저가 말 봐 관우 말 봐 야 장비는 훨씬 더 호쾌하게 팼는데 흐으 무화시 어 끊었다 남만 호골부대 넌 어째 돌아가고 어 담당 보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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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안좋은 생각이 들었는데 수 임 음 감당이 이거 다 개발해 해서 더이상 개발할게 없으면 어떡하죠? 그런 날이 오면? 아 3천명 오케이 보조금 땅이 구려서 풀강해도 안돼요 다 된대? 규모 대예요 슬슬 출발하나 해놓죠 아 잠시 말아 잘? 잠시 말아 아씨 또 얘는 안싸우잖아 얘는 그냥 여기서 대기 이렇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서서 온다 그러면 너는 이제 퇴근 퇴근하고 얘 오면은 얘 오면은 물리치면 되겠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 얘 지나가고 막아줘야 되는데 오케이 입성 얘네 돌아가는 거지 얘네 자극만 하지 말자 너도 퇴각하면 또 여기로 들어가 왜 이렇게 해서 퇴각해야 퇴각 교지로 싸움 잘하는 애를 좀 보내야겠다 장압 보내 장압 장압 관색 올들글 올들글 까지 왕건이 퇴가키서 그렇구나 얘 왜 안와 황건이 퇴가키서 그렇구나 근데 중계까지는 해야되는거 아냐? 관우가... 아... 또 병력이 없어 돌겠네 왜 이렇게 되는거야 자꾸 개월받게 어? 왜 너는 넌 퇴각을 못하는거야 그리고 왜 6천만 명이 된거야 건물을 지으려면 왜 여기까지 진출했는데 왜 못가는거야 넌 왜 퇴각을 못해 네 밀어내고 여기 기지 만듭시다 무조건 만듭시다 더 끌어들여 왜 왜 너는 너네는 군량을 펑펑 써도 남는거야 왜 오는거야 그리고 자꾸 저거 저거 어 운바? 실력바 오케이 그럼 허저가 이러겠죠? 내가 이긴거잖아 야 이거 내가 이긴거잖아 돌격 뭐야 얘한테 쓰자 아 맹혜 풀려나고 이런게 어딨어 투석대지 미쳤다 투석대가 여기를 커버하잖아 여기 길목에서 다 때린다 투석이 미쳤다 솔직히 진을 빼고 여기를 투석대로 해 여기도 그리고 여기다 진을 만들어 근데 얘 올 때까지 될라나? 이것만 진짜 얘네들은 하지말자 너는 어디로 가? 건너? 그래 와 담당관 보냈나? 아 보냈네 4렙 5렙 2렙 이동 우리도 수송한다고? 우리도 할 줄 알아? 수송 유비가 유비가 이 악한 조조를 물리치지 않고 포기하고 포기하고 조조에게 내어주고 이 악한 세상을 만드는 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끝까지 싸워가지고 백성들 계속 전쟁에 동원시켜서 여기 다 이 중국 전토가 고통받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뭐가 맞는 걸까? 장비 오면 끝났어 자 봅시다 여기 볼까? 저기 볼까? 여기 보자 근데 왜 이렇게 약하지? 괜찮아 장비가 쓸 수 있어 장비가 쓸어버려 얘네 다 약해 제가 읽은 보우즐 황권 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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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갈 아 제갈각이 조금 허저 허저 정도 빼고는 뭐 사실 얘는 얘는 사실상 그 신장을 해야기 때문에 살짝 빠져 중개 그리고나서 공격 그리고 얘가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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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마음껏 부셔라 마음껏 붙여 너까지 지나가면 끊어버린다 아 저 돌이 있네 그래 마음껏 지나가라 9,000명? 마음껏 뽑아라 투석기 이거 완성되면 마음껏 해봐라 야 투석 때 이거 커버 여기 지나가는 길에 다 때리잖아 어? 이거까지 지어진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까지 커버인데 투석 때 이거 두 개 지으면 여기는 끝이다 무조건 교환비 20 이상 거의 이거 그냥 카타르시스 느껴질 정도 그죠? 킹덤러쉬 그 카타르시스 가는 길목에 다 맞추기 얘는 존에 들어가면 다 때리거든 그리고 나 얘네 사실은 좀 배신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해고하기엔 좀 그렇고 월급이 나가서 자 여기볼까 여기볼까 여기보자 자꾸 혼란걸어 돈 많다고 터트려 왔어? 왔으면 터트려 오카아이 조군까지 당기고 오카아이 합령은 뭐 이거니까 합령은 뭐 이거니까 오카아이 하우패 투석 때 아! 비껴갔다 너는 중계 철거 철거 뭐하는거지? 병사가 되게 많네 나? 쌀 개 처먹을 듯? 네 어? 하나 빼버렸다 괜찮 순유 오케이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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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벅스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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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나 터졌으면 좋겠는데 관우 정비 하나 합작해서 부셔 부셔 아 철벽 오케이 천육백 오케이 뭐하나 터졌는데 주창 오케이 관우 뒤로 빼 좀 황관 오케이 황관 오케이 죽였으면 좋겠다 관우 한 칸 뺐는데 안 빼 아 허자야? 아 호유했어? 오케이 오케이 허자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죽어라 좀 이 정도 싸웠으면 죽어라 반대 장비 피 안되는거 봐 진짜 개펜 같이 찾아뵈 요럴요 제갈량 모자 벗겨보면 머리 홀란함이 까져있을듯 여긴 어떻게 됐어 가지 너 그치 태각이지 자 이거 리모델링 자 리모델링입니다 너 이거 부셔 여기다 요새 짓자 리모델링 여기도 한번 리모델링 한번 싸악 해 여기도 한번 밀어주고 리모델링 한번 싸악 해 근데 이거 다 부수고 나한테 오는거 아니겠지? 잠깐만 지금 가자 미령 그치 자 근데 얘네가 오는 동안 내가 일로 가겠지? 아이씨 근데 못끊어 얘가 저 돌이라 가는 동안 얘네가 오잖아 얘네랑 싸울꺼야 아마 안 끊고 시키는거 안하고 그래서 얘네까지 다 보내야돼 열받게도 근데 그동안에 그동안에 다 둘러쌀텐데 세칸 안에 있으면 싸우거든 이 정도 하나 둘 셋 그니까 충찬은 개 터는데 문제가 싸우고 있으면 또 뒤로 오잖아 짱 그니까 충찬은 개 터는데 우리도 오고 있어 어떻게 한다는거야 자 이제 슬슬 라디오 하러 가겠습니다 연애하라구요? 연애? 여섯명 뭐지? 야 이거 다 걷어냈다 이거 다 걷어냈다 어? 이것만 걷어내면 다 걷어냈다 장비야 다 처리해 할 수 있지 그치 돌격 장비 할 수 있지 교환비는 되게 좋아 50씩 가고 200씩 가니까 어? 관음병 들어왔습니다 관음병 그치 드디어 전장에 나설 수 있는 나이가 되었군요 뭐든 제게 맡겨주시길 전단도 들었어 아 곽준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불안불안합니다 관평 감옥 탈출 관평 감옥 탈출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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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아, 그렇죠. 무야너무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교환비가 얘네는 얘네까지 보내 사기 엄청 떨어졌거든 아 치였어? 부셨어? 여기에 요새 예 리모델링 끝났죠 오 오우? 간신해 또 와? 또 와! 월수로 또 와! 오란 근데 나는 이득이죠? 8천씩 와서 병력... 아니 그... 쌀 엄청 먹고 나는 천으로 왔다갔다 하고 얘네 일로 올라오네? 이거 3개 갈아 버릴수 있겠지? 그쵸? 어ters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콤오케이코케 오케이잔8천명 다누갔어 여기 다누갔어 친애까지 터져서, 관우 그것까지 터졌어 이게 장비야 장비 만 명이면 내가 왜 이렇게 나눠서 보냈을까? 장비 만 명 넣었으면 끝났는데? 아, 여기, 여기 그거, 그거 만들어야 돼 테마파크 아, 그냥 가자, 가자, 지금 가자 야, 씨, 미쳤다 아, 이러면 내가 또 갈 수가 없는데 건물 지으면서 온다? 종수야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요새가 이게 안 좋은 게 뭐냐 범위가 한 칸 더 넓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네 방장이 조조로 하면 뚫을 수 있나요? 아, 뚫을 수 있지 욜로 오면 되잖아 안 되네? 너무 번해? 욜로 와서 독천 잠깐만 얘 왜 나왔어? 왜 옴? 나 뭐 안 했는데? 친밀인데? 친밀인데? 더 줘? 부대 공격 남만 열부부대 열부부대가 내가 어디 있는데 너무 붙였구나 여기에다 병력을 놔서 위기감을 느끼고 근데 여기다 가면 또 레이다 레이다 적용 여기로 가면 괜찮을까? 이러면은 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기로 오자나? 싸우자나? 친밀도가 막 떨어져 가지말지 하움을 잡았어 하지말지 하지말지 마초를 노리고 쓴 우금의 화살을 맞고 전사했다 잘못 쓴 거 아니야 잘못 쐈는데 맞고 죽었네 하나도 끄어입 햄버거 기호스 박랑랑랑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가 제보를 해주셨어요 여기 지금 싸우고 있죠 요화 허자잡았대 그러네 그럴시도님 11개월구동 감사합니다 블루00026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물리치고 관우도 돌아가는게 맞죠 대박 파스랑님 14개월구동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장합 출발해? освções 에미로 엥 어머버 크롤 75 ini Fun 미래에 내가 맡겼지 야 요새랑 투석대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야 여기도 예술인데 관평 여기로 왔구나 붙잡혔다가 위험하고 몽키 지지지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는 뭐하자는 거야 걷는 온대는 게 뭐 안대는 게 아 호랄랄라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블린은 깨루깨루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연애해야겠는데 이 8명 고맙습니다 예정 고맙습니다 repertoire 레임드 하우돈도 땄고 여몽도 땄고 많이 땄습니다 잡히면 무조건 따는거야 똥 쌈마 먹었지 뭐 이건 얘 혼자만 가도 꽤 부수지 않을까? 장비랑 얘만? 그죠? 장화 많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자꾸 혼란 걸어 아 야 붙잡히면 안 된다 너 남해로 보내려면 너무 오래 걸려 안 잡히겠지? 얘가 똑똑하거든? 이중현 침착놈이 100빛 어우 원샵 아까 장비가 여기서 폭탄 투하를 해가지고 이겼어 아 미칫 조질뻔 옆에 안 긁었으면 미칠뻔 흠 아니 여기 사람 있으면은 괜찮아 야 튀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난 좀 정돈봐 와 혈로 있어요 근데 안 잡혀도 부대가 부서지면은 그게 안돼요 뭐야 이거 왜 진이 만들어졌어 여기 내가 한거야? 내가 여기서 막았었나? 그래서 얘가 느리구나 애들이 자, 끊읍시다 고상, 충상 이동석때랑 똑같잖아 이제 나가자 자, 끊읍시다 어차피 저 돌이기 때문에 중계 참령객님 5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 근데 시간이 될까? 긁어질까? 이렇게 가야 돼 한 번 더 기다릴까요? 한 번 더 기다릴까? 싸우고 있어? 근데 왜, 얘가 왜 아파, 아파하지? 아, 독천 독립입니다 가지 말지 아, 지금 사이가 친밀이다 그래도 아직도 올라오네 요새 지옥 야, 미쳤다 개펜 오는 동안 개펜 여기서부터 패기? 여기로 가기 40, 40 44, 20이면 어떻게 할까요? 군량을 살까? 아니지 팔아야지 3만 그러면은 하나만 팔자 이 정도는 괜찮잖아 여기는 여기 팔자 아, 여기 팔자 한 세월이 한 세월이 한 세월이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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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뭐 오나? 아 온다 빨리 가야겠다 이 정도면 둘이면 부실 것 같아 방랑 찍고 돌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오면은 얘가 아마 돌아가 그럼 여긴 고립되지 고립되긴 해 그럼 여기서 점거하고 여기서 진치고 기다려? 얘는 약하고 8.0 오니까 얘 오면 들어갈까? 아 근데 또 이렇게 되나? 그럼 여기다 건설 하나 하자 아마 또 튀어나오겠지? 한 명은 또 보내고 이게 여기는 안 끊겨요 여기에 이 땅에 사람이 있으면은 이게 늘어나진 않더라고 그래서 얘가 가는 길에 먹고 간다 그래서 얘가 가는 길에 먹고 간다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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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었다 관응 유은에게 단기적전 75 9천 짜리는 느려가지고 못끊어 코걸이 있는데 안되지 얘는 연의해서 거의 분쇄기에요 죽은거 같은데? 잡혔어 오케이 관우 건강회복 관우 다쳤거든? 이거 빼 장비로는 됐어? 가 얘는 돌아가고 찍고 얘는 돌아가야겠지? 공격 안당하... 근데 얘 돌아가다가 얘 튀어나올거 같애 그치? 깨끗 Speaker Court 튀어나가면 얘를... 못 끄는대 빠른데? 얘가 이거 부실거 아니야 요새 개의받네 요새 줘? 요새 주면 또 끊잖아 그럼 얘네가 얘네 좀 저지할까? 얘 혼자 갈까? 어두게 하지 어두게 하지 방랑 먹으면 좀 늦을 것 같으니 얘는 가고 얘는 공격해도 되지 않아? 얘는 세다 얘는 제법 세 얘는 뭐 잡은 거 없지 없어 얘는 싸우자 봉시거든 차관 연회 있어요 지금 밖에서는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연애해도 되겠다 이거 조금 얼마 안 남았는데 공성변기밖에 없지? 끝났지 뭐 아이씨 지나가면서 다 긁을 것 같은데 다 지우고 있는데 이게 점령하면은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 그게 좀 그거야 녹았어 만 얼마 안 더 안 더? 얘는 좋으니 한 번 이렇게 딱 길 막아오면 된대 다 지우고 세우고 이어도 하나 먹을 것 같아요 장비가 근데 저게 만인적이 그게 돼 건물에 돼 딱 이 정도? 됐다 아씨 왕동 몽충 이게 낫겠다 비염감수 너무 약하다 비싼 거 있는데? 3짜리인데? 제갈량 코스트 아낀다고? 코스트 아낀어 다 안되죠? 공성 스킬 안갖고 왔네 문제는 얘가 이렇게 돌아가잖아 그 사이에 여기서 튀어나오면은 얘가 저 돌이라서 무조건 서 장비는 이거 띄울 필요가 없네 화씨 화씨는 돼 얘로 할까? 아니면 그냥 장비로 해 장비로 하고 튀어나오면 싸워 그럼 끝났습니다 여기 병사 다 꼴아박았어요 지금 오이 천리길 길 시리즈 있거든 월길 천리길 얘네 오면 이제 2차로 한번 또 끊어가지고 얘가 또 하면 됩니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얘가 얼른 찍고 들어가라 얘 보고 오는거거든 지금 얘 오케이 이거 보자 쟤 이미 썰었고 너는 예차 허저? 허저 거부 허저는 나오면 개 골치 아파 철벽? 오케 아아 저 돌 걸렸어 얘 못막을거 같은데 Leaving 음 강109 흐으으으으음 ㅋㅋㅋㅋ 만 명 나온다고 흐으으으으으음 UV ba 으으으음 목막없는거 꼴자펀데 흐으으으으으음 그걸 요새 하면서 다 갈아 마시면서 들어가야될거같애 건 근데 얘가 어린이 없어 얘도 없을거야 있네? 올드로골 자기 주고 보낼까요? 어 돌아가네 왜 또 안먹어 아 또 어그로 끌려가지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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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애네? 끊겼네? 아 여기 지나가자마자 끊겼구나 사망 거기는 오면은 못가게 자꾸나? 자꾸나? 끊겼네? 아 여기 지나가자마자 끊겼구나 어깨 너무 좋죠? 어깨 너무 좋죠? 운남? 아 운남 좋다 일곱명 아 그리고 보내야돼 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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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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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독촌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다님 여기 여기 unload 3 만약 못맞겠죠 꼬로 Go 명령을 시켜도 안 들으니 stretch essayer 수천 이 키워나와 와 토트샵 터졌다 부숴었다 안돼 오 잡았다 장악도 잡았다 아 끊겼어 보급 왜 끊겼지? 젖올때 못살겠어 아 30% 아 여기 여기까지 왔는데 다 왔는데 여대랑 장익인데 별거 없는데 관우도 끌고 와야될 때 3만명 또 나오면 장합이 또 안되거든 가네 4만명 또 오거든요 얘네도 좀 무서워 뒤로 오면 흠 흠 친척 실패 오케이 양부 등 들어왔어 윤희 윤희 능력치 괜찮은데? 총나라의 무장 강유의 북벌에 참여했으며 뛰어난 지형으로 이름을 떨치며 흠 근데도 잘 안달아 장비 잘 안달아 사기가 육심되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거 관우랑 다 와가지고 해야될 것 같아요 얘가 여기서 뭐 만들고 근데 얘 혼자 못 지킬 것 같은데 튀어나오면 뭐 지을 때 흠 흠 흠 흠 흠 흠 그럼 얘 또 돌아가야되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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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여기도 미쳤다 다 연회 해야겠는데 뭐죠? 근데 왜 늘어났지? 얘 왜 늘어남? 얘가 그거 터졌나? 치료가? 대기대덕이? 근데 이거 먹으려면 올라가면은 또 오거든? 여기서도 출발해 이제 어떻게 해야되냐? 올라가는 동안 올라가서 여기를 점령하고 여기서 막 막으면서 하면은 또 이쪽에서 육손하고 애들이 밀키 쏟아져와 흰색을 받았다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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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먹지 말자 이걸 먹어서 애들 어그로를 끄는 것 같아 월수를 먹어서 월수를 먹으면 애들이 또 튀어나와 그치? 지금 위헌이 없잖아 지금 여기에 위헌까지만 딱 해서 채워서 한 번 먹지 않을까? 위헌 손상향까지만 딱 해서 얘 한 8천 채우고 얘도 하나 줘 관직 하나 줘 어 여기도 투석대 찍고 여 여기로까지 가야 될 것 같아 그럼 이쪽으로 오면 아씨 적 파성좌 철벽 파성 상승 안 6천 명 딱 보내면 괜찮잖아 여기 맞고 이거까지 맞고 올라가면 뒤에 계속 오겠지만 여기서 여기서 걷어내야 될 때 또 오면 하면 되고 굴 때린다 아이제 많이 다뤄 아이제 많이 다뤄 아이제 많이 다뤄 아이제 괜찮아 꽤 좋아 그래서 죽이면은 너무 좋죠 아 혼란 걸리면 이것도 안되네 이것도 안돼네 구할 수 있을까? 사기가 다 떨어지지 않을까? 가봐 나의 좋은 소식 물이 다 떨어지지 않을까? 물이 다 떨어지지 않을까? 어? 7월 들려면 좀 멀었어 어디가 돌아갈게 감령하고 마등 정도만 썰어줘도 하우페 장임 육손? 육손 감령 정도만 썰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썰어줘 이거 끝까지 가면 우리가 이깁니다 송건도네 와 뭐 여기다 너무 붙이면 안된다는거 우리 알았죠? 노하죠 난만이 어후 장비 장비 너무 고통받아 못 구할 것 같은데? 시간이 사기가 사라 시 교매됐어 교지로 오고있어 퇴각해 하아 주창 아파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구식 올라가 근데 장비가 저 돌 때문에 짜증나긴 한데 여기 부셔라 잠깐만 부셔라 근데 얜 니가 부셔라 들어가고 왜냐면 관우가 빨리 가야되니까 관우랑 장비랑 충전해서 다시 오자 잘 됐다 빠른 귀환이라고 생각하자 앞으로 부셔라 좋아 회의 write 안 날 것 같은데 다 왔다 다 왔다 야 이거 막고 가자 할 수 있지? 장비는 무한으로 살아납니다 아까 방금 장포 아들이예요 장비 아들이예요 다 왔다 왜 이렇게 속도 빠르지 또 온다 여기까지 지나가면 끊자 오 30? 군량이 별로 없네 너무 달달한데? 너무 달달한데? 팔긴 팔아야돼 팔긴 팔아야돼 어? 아파서 승질난거 봐 뭐 알아서 막 정신없이 개패해 예절매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 투석대를 요새였는데 투석대로 바꾸니까 잘 쏘긴 하는데 쌀을 많이 먹는다 그치? 뭐 화신같은거 했겠죠? 미쳤다 당기구 못들어 이거 무조건 그냥 꾸라박는거 그냥 장임, 위헌 근데 조은이 위헌 대신 나와 위헌도 잘 싸우는데 당기구가 혼자 그 다니는 말 말하는거 아니야? 그 쫓아올 때? 쫓아올 때? 쫓아올 때? 뒤졌으면 좋겠다 이거 이거 좀 싸우는데? 고맙습니다 미쳤다 이거 투석대 킴스짱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다음 신산규모가 터질라면은 한칸 더 가야지 신산규모가 터지겠네 하하 여기 허자 오거든요? 이렇게 찟 아 하하하 피어로논 넍 아니 아 아 아 아 ㅎ ㄼㅂ ㅇㄴㅂ ㅇㄴㅏ ㅇㄴㅈ ㅇㅆ ㅇㅆ 여깄워박 환평까지 어때 딱 ㅇ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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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사가 없네 아니 그래도 막아. 없어도 막아. 쌀이 문제야. 관평은... 그거... 그거 줄까? 관평까지는 좋아. 3,000명? 장비 빼? 근데 장비가 싸우면 진짜 미친듯이 잘 싸우는데? 관우 있으니까 장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자. 3,000명? 아군 파성 상승? 경파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화씨도 부시긴 하는데. 이게 철벽 배워놓으면 좋지 않을까? 어퍼... 아퍼... 화씨도 하나 배워. 크... 크... 화씨 있고. 어퍼가 지력이라... 75. 얘도 화씨 배워놓을까? 화씨를 배워놓자. 얘도 철벽? 크... 크... 크u... 크... 크'.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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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요렇게 안행 하나 집어넣어? 안행이 없는데? 일단 화장실 좀 안행 하나 집어넣어? 안행 하나 집어넣어? 안행 하나 집어넣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실 활쏘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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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염이 짱인데 전종? 전종.. 아 관응있네 관평을 빼고 관응을 넣을까? 장비를 빼자고? 장비를 빼자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관행은.. 아 관평은 보좌가 있잖아 장비가 개패는데? 교지병력 데려가면 그.. 보급론만 끊으면 이겨요 그냥 장비가 장비가 저렇게 많이 보낼 이유가 있죠 저렇게 많이 보낼 이유가 있죠 저쪽은 계속 지워놓는데 일단 하나는 빼야되거든 장비 빼? 저 장비가 저게 개패는데? 다 나가기에는 병사가 이정도? 이정도? 4명 가는게 좋아요 그 얘를 좀 줄일까? 관응을.. 5000 관평을 한.. 8000 이렇게.. 소맘.. 소하 확인 별로 안걸리네 23일? 아 이걸 부셔서 안걸린다 앞에 있긴 애같은 진 여기는 4천명으로도 뭐야! 5천명으로도 여기다 놨다가 하나 둘 셋 아 여기다 놨어야 되는데 그럼 난만의 자극을 할까 봐 돌았네 이씨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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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3,000원이 큰데? 그리고 훈련도 안 돼있어 잠깐 빠져있어가지고 잠깐 빠져있어가지고 쿠 발바닥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막고 가야될거 같은데? 막고 가야될거 같은데? 하나는 빼자 관평 빼 이렇게만 일단 가고 관평은 따라와 나중에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다른쪽? 다른쪽 왜 큰일나 아 손으로 어 포로요? 그 다음에 딸거요 포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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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야될 포로요? 포로요? 왔다 허저왔다 포로요? 하우무는 등용도 하지마 풀어줘 포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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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니 보내야 해 봐 너는 해 봐 허전은 등록 약 발라주고 죽이고 싶은데? 저단 야 너 이제 뭐 얼마 없을텐데? 장수 괜찮은데? 방덕 질려봉 미쳤다 방덕감령 서황하우연 조창 그리고 육손 방덕감령 서황하우연 조창 육손까지만 썰면 뭐 없어 얘도 조지는 뭐 안싸고 조지 잡아서 죽이고싶다 아 아 문 안 눌렀어 왜 앞으로 안가지? 아씨 애들 피가 없네 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기다려 아직 아니야 기다려 오케이 만나겠다 아 아 주창이 여기 있나 아 아 군량은 좀 부족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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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되게 대다 오우 돈 많네 지역회외로 뺏고 감령 더 돌아가겠죠 야 튀어나가서 잡아 니가 잡아봐 나 더 오네? 기다려 아직은 때가 아냐 이것까지 받아내자 이것까지 받아내자 이 염은 집에 가 위치가 좋긴 한데 제가 가고 요새 안에 들어가 있어 요새 안에 들어가 있어 이 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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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박죠 이 염은 관..평.. 출발해도 되겠는데 부상병이 회복되어가지고 어? 아니 막아 뒤에 끊으면 출발 길이요? 끊을 수 있어 얘네가 깊숙이 올 수 밖에 없어 얘네가 여기까지 오면 이렇게 돌아가서 할 수 있어 이쪽으로 가는 건 별로고 왜 이렇게 가야겠다 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게 가야겠다 휴... 어? 안행진이네? 그러네?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갭해도 됩니다 안행진이면 정량 수입 요새 붙어서 군량을 군량 소모를 줄이구요 오면은 포메이션 얘는 돌아가면 이거 근데 얘 빨리 죽이고 얘를 붙어가지고 패 죽이는게 낫나? 손실이 꽤 클 것 같은데 기다렸다 하는게 낫 것 같은데 여기를 요새로 하는게 낫죠 그죠 요새로 하는게 낫지 요새가 만든거 같애 여기가 투석되었던거 같애 금방 만드니까 여기는 요새 해놓으면은 좋아요 마치 막거해도 결국 여기서 한번 막, 막긴 막아야돼 여기서 실패할 경우 여기서 또 막아야돼 기다렸다가 안오네 틀어봐 송권적의 유쾌한 형님 자 끊을래 아, 레이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요하가 하면 14일 열부가 하면 8일 열부를 안쓸수가 없어 끝났을 진행 지갑에 다시 끝났습니다 마임 후추 추정 춰 추리 수리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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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야 이걸 앞장세워? 뒤졌다 이건 뭐 진영 만들 필요도 없어 밀어 여기까지 밀어 여기 7만? 근데 금방 밀어 진짜로 타사 대왕 목록 대왕 이딴 새끼들밖에 안나 보네 자, 그럼 멈추기까지 그냥 멈추기까지 가자 자, 너 이거 못할 수 있는지 고맙습니다. OK. 하나 터뜨려 아 재갈량이 안 붙어 위헌이 호걸이 있으니까 잡겠지? 사기 훅 떨어지거든 지금 캔 야 뭐해 어 이거 다시 먹었네 이거 어떻게 먹은거야? 왜 먹음?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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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이 지나가면 하자 저 돌이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알아서 싸우잖아 이거는 뭐 뜰겁니다 그 제안으로 떠요 오케이 와 뭐 터졌다 지금 광역으로 장비가 터졌나? 야 밀어 건녀온남 시세 20이야 이거 안살수있어? 아 근데 군량이 없네 이럴때 어? 돈이 없어 근데 8천데? 될라나? 팔아야지 뭘 왜 팔아요 다음에 7월이라? 아 그러네 운동 비쥬얼 리액션 자, 천천히 올라가자. 여기 지금 다 갈았거든요, 얘네들. 잠깐만. 3만? 자, 천천히 올라가자. 천천히 올라가자. 그리고 여기는. 손권이 다 지나가야돼. 얘가 아마 이렇게 가겠지? 그치? 이렇게 갈거야.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도? 이렇게 가면 걸려. 그러니까 목표가 여긴데. 교지인데. 이렇게 갈까? 이렇게 갈까? 같이 Every 소리가 좋겠지? 아, 대신다. 이렇게 깐 norms? tax다. 그러면 차가운 걸 받아 둘ek. 직접 눌러보면 된다고? 뭘 눌러봐 아니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 얘가 이렇게 올라오잖아 저 돌에 걸려서 얘가 붙어 일로 그래서 그래 세 칸이잖아 얘가 인식이 하나 둘 셋 근데 얘가 이렇게 내려 안 내려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보통 아까 이렇게 갔거든? 한턴 참고 가면 얘가 또 내려올 것 같아가지고 얘가 염행이 이거 중계하고 성 누르고 한 번 누르면 경로 뜨잖아 궁량 있었어? 손권을 정.. 중계 눌러보라고? 중계를 어떻게 해? 근데 얘가 빨라요 안 뜨는데? 아니 세이브하면 안 되지 재미없지 이렇게 할까? 지금 이 사이에 지나갈 거니까 이거 안 돼? 제가 다시 한 번에 꽂아야 된다 제가 다시 한 번에 꽂아야 된다 그냥 더 안 돼 누가 가져다? 누가 가져다? 갔다가 가는 루트를 보라는 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갔다가 가는 루트가 뭐야 염행은 좀 걸려요 산이라 아궁 걸로 이렇게 찍어보라고? 이렇게? 아아 여기서 출진해서 여기 중계 찍어보라고? 그럼 여기 사이에 걸리니까 그죠? 아 그거라는 거구나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선 안되지? 명령서가 없잖아 이쪽으로 가네 마량? 마량 관우? 괜찮아? 눈썹 괜찮아? 18? 마량이 18이래 그래 호의도 없이 마량을 내보네? 괜찮겠어? 개꿀인데? 성으로 교환하는 게 개꿀인데? 재갈근 장비 말대가리 34 좋은 무력 있는 애들을 다 썰어버려가지고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구나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책사들이 공성이 좋아가지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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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데? 쌀 안주면 큰데? 욕심 욕심 어 그래도 상이 났다 이거부터 아 60밖에 없는데? 아 60밖에 없는데? 먹고살정도만? 4만? 풀메술 왜? 개싸지는데 2만이 2개월만에 날라갔다고? 그럼 6턴이야 6턴이면 이거 오르지 아씨 사기 떨어져서 어떡해 아 개손해다 이렇게 근시한 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전쟁 중엔 쌀이 비싸져요? 운남 여긴 전장 안에서 엄청 더운데 관평이 오바가 아니라니까 5 거래량으로 해 2 1해도 4 크.. 비쌌다 1 1 2 2 2 2 토한 400 모임? 2 2 2 2 2 2 2 3 3 2 2 2 2 2 3 3 2 3 2 3 2 3 2 이 정도? 지 이름도 못쓰겠네 야 미친다 나르자 나르자 이제 갔다오고 할까? 갔다오고 하자 급해? 급하네? 하하하 수송으로 보내라고? 나 수송하냐? 아미네 2 1 3 2 2 3 2 2 2 2 2 2 3 3 2 3 2 2 3 2 3 2 2 2 3 2 3 2 3 2 2 3 3 3 4 4 5 5 6 5 6 6 6 6 6 6 7 7 7 8 8 9 10 11 11 11 12 12 12 10 9 12 13 12 12 13 13 14 14 14 15 얘도 이제 떨어질텐데 아 튀었다 개빨로 56000 올라온다 자 여기서 막는 겁니다 여기서 요새를 하면 투석기가 안되잖아 요새 지을까? 요새가 나 군량때매 하나하나 지져 이제 활쟁이 우리를 마등이 여기까지와 미친듯이 갑자기 그게 너무 짜증나나 상인이 없는데 상인이 없는데 교지에 있는 남만투정부대 병력이 걱정된다 요거 보충해주면 여기있는 병사로 주는건가? 끊었다 나 나한테 여기 얘 죽겠네 얘가 더 세 요새빨랑치 차고 먹었지 요새빨랑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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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가지고 이게 60인가봐 침 침 숙 침 침 침 안 부상병 근데 대기대덕으로 되요 돌겠네요 만약에 쌀이 상인이 안와서 상인이 안와서 여기서 전멸을 해 장이묘 더 다르죠 더 다르죠 얘 이걸로 했다 지도라 니 매우 시칭 크이 도마 딩당 고프 치다 요 명랭 자오게 워 바 권량 없는데 군량 없어 안 보냈어 다음에 끝나 4만 6천 이번엔 다를걸 저 위에가 문젠데 위에가 문젠데 이게 사기 아 오케이 반고리인 오이 잡고 됐다 아직 터졌네 이게 그래 두개만 해도 개패 개패 이게 왜 안가 그치 이렇게 가 좋다 근데 병량이 병량이 들어왔나봐 아 버텼구나 보충 말고 아시 없어 어떻게 이쁘게 난리가 아니네 다가 사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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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부대 위헌 부대 위헌은 보내야 돼 일단 앞라인 막아야 돼 사내수 스발 어떻게 되겠지 뭐 한 턴은 버틸 수 있어 쌀 없어도 근성으로 버텨 하나 터뜨려라 아씨 아깝다 어 하우연 잡았네 이만큼 늙었어 그죠 관우 보즐 벤자니 음 와루와린이 26개월 저쪽에 장수가 없습니다 킹 빡 아 부서자네 아 좋아 야 상인아 와봐 76 사기 76 도적 도적이 끝나요? 혹시? 안떴어 너 이거 터냐? 뭐 이렇게 마감대고 사기 128 너네는 잘 먹고 우린 못 먹고 군악대로 버티라고? 쯧 근데 지을 데가 없는데? 얘가 뭐 얜 전투 중이라서 못해 좋은 왼쪽에다 이렇게 지으면은 걸기만 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못 지어요 한 턴은 버틸 수 있어 한 턴 한 턴은 버틸 수 있습니다 애들이 공격력 이런게 떨어져서 그렇지 한 턴은 버틸 수 있어 싸우기엔 개 잘 싸워 밥 안줘도 철병? 벽화? 쟤 좀 어떻게 봐 징윙니님 2개월부터 턴은 버틸 수 있어 아... 끊진 않겠지? 이거 좀 평이 먹으러 가는 거겠지? 미친 거 아니야? 어? 미친 거 아니냐고 이거는 모두가 해야 돼 한마음 한뜻으로 어차피 잠깐만 4명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노래 불러 친구 노래 부르면서 버티고 얘 혼자서는 이거 못 들을 것 같은데? 오케이 밀어붙이면 밀리죠? 도적을 저 1500을 딸 게 없네 지금 다 무력이 안 좋은 애들이야 공군 막 400 쓰레기들 뭘 노래로 막아 마크로 쓰냐? 아 거의 다 왔는데 잘 싸우는 애들 다 썰었는데 부시고 바로 지어 마리안공 풀어줘 마리안공 풀어줘 마리안공 풀어줘 어? 지어 어? 지었다 ... ... 권영 떴다. 그리고 조건도 좋아. 됐어 ... ... ... ... 아우 꼴도 먹네 저 새끼 자고 잡어 화살 쏘는 내가 필요한데 이거 점점 퍼지는데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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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什么 什么 是 、 、 、 、 、 、 、 、 、 얘는.. 먹으러 가야되.. 여기를 평이 지역을 점령을 해내야되요 남 많이 먹으러.. 아니.. 이게.. 내 말은.. 얘가 퍼져 이게 근데 장가.. 안가도 되려나? 안가도 되겠다.. 지금 얘네가 다 꼴아받고 있어 지금.. 질이 안좋아.. 장수의 질이.. 지금이 기회야.. 봐봐.. 다 뭉개지잖아 지금 얘네가.. 또 나와봤자야 얘네는.. 사실은.. 와봤자야.. 반을 죽는다.. 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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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족해 복mäß ões 오카이 약 50개 ? umas 미 Toronto 응 보내야되지 잠깐만 또 국량이 없어? 교재 70 아 아 보내는 애를 내가 시켜버렸어 아씨 그럼 돌아가야잖아 차돌맨 차돌맨 얘 있어도 되지 않을까? 얘 옆에 있으면 신장 버프가 달달한데 얜 뭐야 이거 안행? 내 목숨을 가르치다 내 목숨을 가르치다 네 잘한다 너는 저한테 말하자 잘한다 다오래! 얘 잡고 가자고? 쌀을 진짜 미친듯이 먹어 왜 그런 줄 알아요? 보급이 여기서 여기니까 그래 여기서 여기야 보급이 미친거지 사실상 얘도 여기서 여기야 그니까 두 시간에 엄청 멀어 개 패고싶다 네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 사기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물리치고 짓죠? 유비 잠깐 유비 어디갔어? 아 유비가 있어야 대기대도 붙어지는거 좋은 자관량이면 근데 막지 않을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두개? 내가 막을 수 있거든 충분히 수리하면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귀엽다. 귀엽다. 잘한다 잘한다 오케 여기서 보냈네 장이 끈기 얘가 끊자 반응 빨리 갔다오자 미친데 장수도 없는게 좋은 자 관련이 막아? 방덕이 방덕이 개골되기 싫네 비교 장이 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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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뭐지? 고마워 고마워 어, 가아! 호구궁 왜케 안달아 감독이라그래? 얘 꿈 끼는거 아냐? 어 오... 호구궁 왜케 안달아 뭐임? 근데 조은 안 끊김 조은 안 끊기고 오히려 내가 끊음 이거 돌아오거든? 돌아와 좀만 버텨 어디 가는거야? 이리 가 독 한 번 묻히고 요거? 요거는 필요 없는데? 요거? 요거는 필요 없는데?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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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충 있었으면? 덤딜 미쳤을듯?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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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샘에 안... 안.. 끊겼었구나... 야바 과쾌 잡음? 과쾌도 게 짜증나는데 진짜 여기다 석병팔진 놓고싶다 노래방 안만드려도 될것같은데요? 노래방은? 이제? 아까 급했고 석병팔진 요새로 아까 석병팔진 할까 일단 태각에서 만두 아 그럴까? 태각하자 아니 여기가 지키고 있어 지 운명도 물어봐 방덕? 방덕 잡을 수 있을까? 못 잡을 것 같은데 곧 풀릴 것 같은데 서서까지 싸워야 돼 얘 싸우려면 방덕까지만 딱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애까지만 잡자 얘는 얘는? 곧 끊김 só? 퇴각해서 정비하고자 다 만두 만들고자 개짜진난다 진짜 오면은? 이거 끊으면 되고 오면? 끊으면 되고 여기는 뭐 그냥 거의 그냥 병사 빨아들여가지고 그거지 아 줄었어 산만 줄었어 산만 줄었어 일찍 거짓말 베이니 근데 이거는 우리가 괜찮아요 장수를 목을 베어 왔기 때문에 장임 정도도 베어 주고 하면 이쁠듯 지금 장수를 많이 베고 나서부터는 교환비가 되게 이뻐졌어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제 이딴 애들이 나와 이제 황권등지 딱 얘도 장익도 딱 썰어주면 너무 이쁠 것 같은데 아 관은 포박됐어 관평도 포박됐어 또 포박있나? 잠깐만 채갈량은 없으니까 곽퀘 유추면 안되는데 여기까지는 털어야겠다 너 다시 와야겠다 다시 유비를 뺐네 아이씨 쟤 도라 관평 은 상자 구색 관평이 잡혀가지 이렇게 된거지 풍씨로 해 일단 채진 이딴 놈들이 와 종효 이딴 놈들이 와 그치 나갈 필요도 없어 얘네들이 이제 잠깐만 나갈 필요도 없어 얘네들이 이제 잠깐만 뭐잉? 포로 있는데 동윤? 아 동윤은 괜찮아 근데 잡히면 들어갔는데 얘가 끊으면 그러면 여기까지 나갈 필요가 없다 그치? 오는거만 계속 막으면서 만두를 만들어야겠네 쯧 자꾸 먹을라고 하는데 병력이 너무 많아서 왜 이렇게 됐지? 주제땅이라도 끊길 수가 없지 아 얘가 넘어갔구나 여기서 여기서 넘어갔어 여기서 넘어가서 그래 미치겠네 아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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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 칸 남았는데 관응하고 관평은 살아서 올겁니다 진정 실패 분량으로 달라고 그래? 오케이 금으로 8천 됐으면은 그게 더 좋아 가네? 이제 살아 들어갔네 앰프 뭐 이 도저도 아닌가? 이 도저도 아닌가? 퇴각으로 하자 퇴각으로 하면 개빨름 우엉저엉 우엉저엉 어리바리 늘어날려면 좀 걸리죠? 공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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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이거 놓고 가자 공격하자 공격하자 다 줘. 다 줘. 여기까지 줍시다. 그냥 여기서 막읍시다. 다. 무조건. 길게 만.. 보급 길게 만들고 끊기. 길게 만들고 끊기. 그리고 여기서 잡고 하면은 만두 만들기 좋아. 만두부터 해야 돼. 그치? 만두부터. 이거는? 장압 잡히면 안 잡히겠죠? 개빡친다. 진짜. 저 물만두 번예. 아직 만두 아니거든요. 글잎이 안 잡히고. 글잎이 안 잡히는 건가 좀 더 많이. 글잎이 안 잡히는다. 글잎이 안 잡히는다. 글잎이 안 잡히면 안 잡히는다. 얼마나 편해? 어? 지네가 알아서 오는데 왜 이렇게 안했을까? 뭐야 얘는 왜 마탱 아 내가 끊어줬구나 아 끊었어 이렇게 해서 끊었어 응 아 재규차죽 얘 곽퀘 있어서 하면 안되는데? 얘는 없고 아 런이 안되 얘가 빨라서 런이 안되 구해주고 와야될거같아 여기서 돌았죠 아 안행은 풀어오죠 아 맞아 중계 중계 대박 병사보충? 조은 없었는데 없었어 야 조은 지켜줄라고 제갈량이 나서왔네 종효 종효 이 땜에 안되는구나 얘 풀어주면 종이가 생기네 이미 쓸려나? 종이? 얘 살려두면 공격해가지고 좋겠네 얘 잡으면 괜찮은데 장님도 개짜신 나거든요 오케이 하우패 건령 이건 여기서 막자 여기도 줘? 평이 줘? 너 찾아봐 아 근데 평이 지키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는 추면 안돼 여긴 지키기가 좋아서 여기 지켜 지키자 얘도 지킬까? 오잖아 얘는 지켜야지 이거 독천으로 바뀌기가 너무 좋아 여기다 이 점은 없어졌다 지키기야 나한테는 없어졌어 드디어 아 교지 훈련 임명해야 되는구나 맞아 여기는 안 지켜도 돼 왜냐 이렇게 와도 끊으면 돼 아 뻔뻔하게 오는게 난 너무 열받는데 아 장압이 더 잘 오른다고? 장비는 10개 장비 밖에 나가 있어서인가 봐 두쳐가지고 죽여버려야 되는데 아 과캐는 안되지 장인 일어나가지고 막 붙는거 봐 들어가 퇴각 여긴 제갈래기 막을수 있습니다 정리로 학교.. 여망특기 넣어주면 지역회유 안당함 없어 위원 살아있어요 49 돈이 없으니까 몇부터 배신하나요? 슬슬 배신하 근데 얘네들 얘네들은 괜찮은데 얘네들은 할 필요 있나? 얘네 월급 밥만 먹는데 아 쓴맛보고 도망가네요? 가는길에 얘좀 잡을래? 잠깐만 포로도 없네 여긴 제갈량이 막는다 거문고로 막는다 어 투석기를 잡았어요 아 지시지구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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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잡으면 좋은데 서성까지 위원 보내긴 보내야됨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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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 얘한테 터트리고 얘를 못 막아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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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투석기로 바꾸면 너무 좋은데 휴우 휴우 휴 휴우 유비는 궁수야 궁수 불가능 유연하고 좋으니 여기 몸빵을 해줄수 있어 여기 근데 유비는 그.. 궁수로 하는게 이뻐 철벽! 곽회 오면은 잘라버리고 아 이것도 되게 거슬리거든 냅둘 일단 냅둘 퇴각을 해놓으면 부시고 알아서 들어갑니다 명품 냅둘 지금 충성도 떨어졌는데 좋아 잘됐다 분명 불가능한 거 네잉둘지 수명 연장템 줌? 장비는 원래 명품 없냐고? 장비는 밖에 나가 있어서 안되는거야 더 장소가 쪼그라더라 미쳤지 곽해 진짜 개짜증나지 견수 안뒀죠 견수 때문에 안뒀죠 내가 제갈량 담당 일진 아닙니까? 아 속 시원해 꺼어 도저공 뭐야 이거 도저공 아 곽준 아직도 살아있네? 송건도? 오라 오락가락 하던데 치안이 너무 안좋네 이 땜에 길 막혀서 모른다 도저공 어 얘 왜이래 아 싸웠지 독천 지나갈거야? 뭐 유비 안불러도 되겠지? 유비 안불러도 되겠지? 얘 이제 들어가고 유비 제갈량 좋은 아니면 위헌 요정도 3명만 보내자 월수쪽을 막아보려고? 어? 월수가 어디야? 여기? 여기 이렇게 막으라고? 안 막혀 안 막혀 이게 안 돼 그거 월수는 안 막는게 좋고 월수 막으면 계속 오..와서 왔다갔다 하고 여기는 막아야돼 왜냐면 여기를 다 이렇게 주면은 귀를 못 끊어 여기는 먹긴 먹어야돼 미쳤다 시스템 여기를 안고 상관필 이 시스템 이 시스템 저장 안했는데? 자동저장했대 얘도 목 잘랐죠? 이게 끝에 자동저장 뭐야 아 여기까지였구나 진행하면 넘어가는거구나 안나게 쫄깃 거짓말은 아.. 어디 가는거야? 성도? 권영? 권영? 3만 2천명 온다. 칠병 철병 철병 잔여병사? 100 얀105105님 200비트 감사합니다. 아직 멀었더니 100비트 감사합니다. 아직 멀었더니 100비트 감사합니다. 단격의 주님 곁으로 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뭐야 다 갔어? 2개월 궁량 매각해야 된다고? 어디까지 올까? 안오는게 좋을 것 같은데 너네? 어? 피똥 쌀텐데? 스포츠 오케이 잡았나? 와봐 들어와 얘는 얘가 죽음에 또 탁악합니다 왔다갔다 너는 와봐 뭐지? 갔냐? 미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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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더 해야된다고요? 찬통하려면? 조즈 죽을때까지? 어떻게 이런 구린장수로 계속 더 쪼그라들었지? 여기까진 있었는데 현역은 왜 더 늘어났지? 조즈는 아, 과능탈출? 아, 과능탈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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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병사 증가량 상승이 좋은건가? 이거 병사 증가량 상승하면 돈은 똑같이 들어요? 그래? 그럼 이게 낫지 너무 좋습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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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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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계속 와? 돌아가 이제 병량 엄청 처먹는데 이거 이렇게 한 이 짓거리하면 지역회의 고춧가루 아 이거 안 지었대요 이 짓거리는 내 장롬에 이 짓거리는 내 지점이 이 짓거리는 내 지점이 이 일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개발할게 점점 없어요 쌀 많이 먹는데 이렇게 하면 24만 24만 쌀 많이 먹는데 땅을 하나 먹어 가지고 병사를 그냥 아 그 자원을 다 뜯어 먹었어야 되는데 40 40 40 40이면 52 해야 하는 거잖아 쥐졌어 나 잠깐만 독천이잖아 독이잖아 근데 얘 물에선 약해 야 혼란인데도 공군 557이야 말이 됩니까? 뭐든 장수 수명 끝나면요 아마 몇 년도 되면 아마 이게 그거 될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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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제가 류 배에 맡기고 신의 신장군 이 시시 신고무 한참 한참이 내가 사야할게 내가 사야할게 내가 사야할게 내가 사야할게 알겠습니다 자꾸만 얘를 써 송관 아직도 살았어 몇 살일까? 사관 26년 55살 논객 특사 인맥.. 인맥 능리 논객 자꾸 죽을라구요 지금 뭐야 이거 왜 안먹어 논객 간령 간령만 잡아도 돌아가지 응? 흠 송관 수명 연장템 필요없습니다 죽어도 되요 무장만 살면 돼 나 병사 무섭게 늘어나는데 응? 돌아가지 나 건드리면 무서운데 나 건드리면 무서운데 흠 나 치료하는데 돌아가지 진짜 더럽다 땅 진짜 어 치안이 쉽게 상승 좋다 병사가 쉽게 상승 그럼 병영을 해야되요? 흠 아니죠? 이거는 이거 늘어난만큼 얘가 병사 증가가 잘 된다는거잖아 같은 병영 수치 어 219년 유비가 한중앙 오르고 과..마.. 관우 만두 배달됨 219년? 방통이다! 자 적부대가 사용한 상태 이상 전법의 성공 확률 저하 별론데? 제갈량은 100%인데? 궁량 4만 흠 그만 오지 쌀만 많이 먹을 뿐인데? 봐봐 24만 있었는데 벌써 2만 빨아들였죠? 얘 봐봐 병량 일십 백천만 십만 백만 278만 있는데 2만 줄었어요 벌써 괜찮아? 괜찮냐 너? 이렇게 해도? 2만 1만 2 2 2 2 3 2 2 2 2 2 3 2 2 2 2 2 2 2 2 3 2 2 2 3 3 2 2 2 2 3 2 3 3 3 어? 룰키룰키해서 연결해가지고 보내는게 말이 돼? 아 유장이 진짜 개지랄 해가지고 진짜 여러분 보셨죠 유장? 지 개털리는데 온 병력 다 뽑아서 나한테 보내는거 또라이야 또 오네? 근데 유연이 필요가 없다 또 돌아가라 쌀만 먹는다 딱 여기 얘가 지키고있으면 돼 좋으냐 꾸역꾸역 올라오는거 봐 어? 밀림이죠? 이제 가자 잘 포획하는거 없나? 포박? 포박 없나? 포박맨을 하나 놔야겠다 음 주창을 하나 놔야겠어 근데 주창은 관우특전대라서 컨셉상 안되는데 무력조언으로 해서 위기투해가지고 남만호걸은 잘잡아요? 남만호걸은 못잡을거같은데? 아니 주창을 보내도 시간이 좀 걸려요 칫 칫 칫 칫 칫 아 풍악 잘하는거 없나? 어 칫 아 아 아 아 아 둘러싼 부태가 많을수록 아 그러면은 호거리염 손상향 유봉까지 보내 아 아 아 아니 안행하지마 안행하면 포행 못해 독이죠 유비 관직? 몰라 중장, 중랑장이 되려면 땅을 먹어야잖아 땅을 못 먹으니까 중랑장이 안돼 3명만 막아도 됩니다 오바하지 말지? 응? 되게 보기 안 좋은데? 또 뺏겼어? 치안이 안 좋으니까 쟤 엄청 설친다 붙잡아 사기 14 사기 14 사기 14 공군 512야 미친 어 그리고 너 출발? 어디론가 출발? 여기 있자 너 그냥 어차피 4칸이니까 어차피 4칸이니까 왜 이렇게 잘 싸우지? 사기 14 이겨 3 이겨 2 그 결과 내생 교지에서 배타고 요동 상륙작전 그거 삼국지 11은 됐어요 삼국지 11은 됐어 옛날에 그 누구지? 하재의 보물선 삼국지 11 여포전 제가 옛날에 한 거 보면은 하재 등용해가지고 빈 땅에 있었던 보물선 주워가지고 장강 타고 와가지고 암튼 했어 황하강으로 와가지고 조달했어 원피스 찾은 다음에 이게 뭐냐고 이게 왜 안다냐고 잘 사기만 늘려주는 거 아니야? 어 잘 싸우는데? 어? 오케이 다쳐라 부상이나 당해라 컬걸크러쉬 오케이 사기가 없어가지고 오 참 맞다 육천삼 팔백 이거 부상병이잖아 그러면 부상병 7천 오케이 흡수 마중나가길 잘했다 그지? 뒤졌어 야 서성 진짜 개꼴 뵈기 싫었거든? 어? 지나가다 만나나? 여기 조온 놓고 여기 손상향까지 놓으면 피자 심심한 기숙이로 크림 대빵 그래 테이블 드디어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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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흡수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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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행? 뭐가 더 빨라.... 숲 위에서 뭐가 더 빨라... 그래도 추행이지? 전종이 가자 전종이 딱 주행하기 딱 좋아 난마는 저 돌 때문에 하기가 싫네 아 근데 난마는 확실히 빨라 요화는 추행이 없는데? 봐봐 요화까지 해볼게요 14mm야 이거 9일이잖아 미친거야 사기상안도 이거 좋은데 사기상안도 좋은데 사기상안도 사기상안도 감사합니다 들어올라나? 들어오면 좋은데 이거 누구지? 하고 패! 얘 원래 초기잖아 사마씨랑 조씨랑 그거 하고 튀었잖아 장압은 어떻게 들어온거지? 이해가 안되네 나갈 것도 없어 얘 오긴 온다 근데 올 때쯤에 또 쿨 돌아서 손상향 나올 것도 없어 손상향을 보냈까? 손상향을 보냈까? 손상향을 보냈까? 손상향을 보냈다 철벽은 왜 있는거야? 철벽은 왜 있는거야? 근데 딴거 자동으로 하는게 낫지않나? 아몬디온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유비랑 같은 술집에서 술 마신거 아니었을까요? 방통까지 끊기 흠 얘가 여기까지 오겠지? 안날 것 같은데? 안맞는다 안맞는다 Esti 슬슬 남갈까? 투장 용장 관음정비 관세 관음병 주창 용장 무력이 났다고? 근데 얘가 그게 좋아 이 뭐가 있어 아무튼 버프가 있어 사실 이렇게 되면 끝이지 몰아주는 게 나아요? 자잘자잘하게 하면 포위에서 잡잖아 그냥 뭐라? 관장 장압 정도만 들까? 분산이죠 아 잔여병사 원윤창 잔여병사 타이스 요거 보자 흐흐 뒤져 아 얘가 앞으로 안갔네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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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 어떻게 됐어요 아 아 아 저 돌 걸렸다 아 여기 끊어 여기 끊었어 여기 기다리다가 끊으면 되는데 아 여기 끊어버린다 이 그 하 차도로 걸렸다 하 장라 에어컨 에어컨 아니 욕심부리는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못하는거에요 그냥 계산을 잘 못해요 그냥 능지 부족이야 근데 문제는 얘가 앞으로 가야 잡잖아 나 앞으로 가면 얘가 안올거 아냐 뒤에서 쏠거 아냐 이게 그거 미쳤습니다 투석기가 못본거? 못본걸로? 아..본걸로 그래도 방통을 3대1 교환하고 있어요 아 아 관평탈출 오케이 모병할 사람 없었는데 잘됐다 갈량이 방원하라고? 갈량이 방원하면 그게 안되지 신상규모가 근접밖에 안터지는데 어 싸운다 도적하고 오케이 방통 연안지게 혼자 뺨? 드리블좀 음 야..근데 여기 다 지금 근접이 얘밖에 없는데 녹는다 누가 뭐지? ㄹ ㄹ ㄹ 내가 이곳에 전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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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칼? 냉포 35,000? 아 담당관이 없네 평이 노량이님 26기능으로 감사합니다 문흠 잡음 어? 문흠 잡으면 문왕 우리 문흠 장익 잡음 문흠 아 걔 좋은 애 있었는데? 동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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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러싸가지고 이거 뭐 씨 방통까지 잡자 장비 피 많으니까 아 아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조조 포로 잡으네? 아니 근데 얘가 퇴각을 안하니까 아 관평 아 씨 관평 모병해야되 또 와? 또 와? 흠 스발 또 와 얘가 왜 안오지? 얘 왜 조용하지? 이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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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변해야지 어 뭐야 아아 저기로 갔지? 어? 오고있네 오고있네 멀어가지고 그니까 본진이 여기니까 일로가 건령으로 또 오나? 제가 갉아 한번 작심해서 4만명 끌고 가면 할 수 있을 것 같죠 10만원 더 모아야 된다고? 10만원 더 모아야 된다고? 그래 병사부터 모으자 그래 병사부터 모으자 흠 흠 흠 흠 아 얘는 필요없죠 흠 흠 흠 흠 흠 이거봐 길 막혀가지고 아 왜 벌써? 이거 후반기 아냐? 왜? 이거 후반기 인물 아냐? 으..왜 길막으로 이거 독천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동윤 아빤데 흠 홈 동화가 가가지고 제일 비싼거 하자 진짜 한 도시에 십만 모아서 갑니다 얘 답답해서 일로 온다? 투석대 야 이거 어떻게 뚫어? 어? 독천에다가? 병사를 조금 내보냈더니 그 유지비가 얼추 맞아 건령은 오히려 수입이 더 많아 건령 쌀값이 금값이야 그러면 군량대가 또 염병 근데 이거 다 팔아도 돼 왜 그런지 알죠? 왜 그런지 알죠? 이 정도 병력은 돈 군량이 쌓였어 지금 6월 상순 지금 6월 상순 죽음 ㅎ 크아 느낌이네 보충 보충 필요없어 이거 안해도 되잖아 얘도 오니까 필요없을 것 같은데 보충 할 필요도 없다 넌 퇴가 자 퇴가 너도 퇴가 뭐 뭐 뭐 뭐 알겠습니다 분수는 다른가 봐 5,999 미쳤다 5,999 주님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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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귀여워 수입, 지출, 300씩 줄어 일정 더 땅은 음 비슷하지만.. 보세요 다음과 같을까요? 땅은 비슷해 병사도 비슷해 조조의 무장이 아 왕쌍이 들어왔네 방덕감령 서황하우연조창 엄한 사마가 뭐야 여몽 왜 살아있지? 죽이지 않았나? 잡고 내가 풀렸었나? 사마이 사마이 여기 있어 활동을 안해 여몽도 저기있고 여몽육손이 지금 활약을 안하고 있는게 그래도 괜찮은거야 하우연 죽을때 되지 않았나요? 하우연 정서장군 원래 정서장군 아닌가? 서황 조진 조진도 아직 안나왔어 학소 학소는 나왔다 말았다 조창도 아직 안나왔어 문빙 문빙은 뭐 그건데? 뭐지? 그 뭐야 아키에이즈인데? 가후 방덕 서서 만총 마등 마등도 띠껍다 진짜 정봉 오이 아 오이가 꽤 좋구나 하재 그치 통솔 80 이상을 쓸어야되는데 이렇게 괜찮은 애들이 있는데 배치를 잘 못하고 있네 그치 여기에 지금 썩은 장수밖에 없어 마초는 재하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조조 밑에선 일을 안해가지고 혐오 무장이라 초조는 지금 뭐 안함 도저 로븐 로븐 이, 이, 이 배치 기다리는 동안 투석대가 개편 또 뺏겨 들어올만 하지 않나? 문흠은 안 좋잖아 사이가 아니네 오! 문흠 들어왔다 포로로 했다가 설득이 안되면은 그게 됩니다 얘 왜 80이지? 뭐 했나? 관흠 포로로 권영 위쪽 인구 다 갈아먹으면? 그건 안되네 포로로 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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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땜에 막혀서 뒤에도 못와 문흠 이제 언제 들어와요? 한참 뒤에? 쓰지 말자 얘네 오면서 얘네 한참 뒤에? 한참? 냉포 냉포 나쁘지 않은데? 유비를 경계함 장임등형과 마법 충의지사잖아? 충의지사 어? 온나? 70? 70은 팔아도 되지 않아요? 아 사야지 아직도 몰라 또 와? 또 오네 그것도 3만명 넣어주고 이 쾌 또 오네 또 오네 또 오네 또 오네 또 오네 방통 제갈각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남의 먹을 수 있어 10만명 모아 일단 그냥 돌아가겠죠 10만명 3만명 또 나가고 부족은 괜찮아 10만명 이거 어떡하지? 한번 이거 치안이 망가지니까 계속 지역회유나 이런거 걸리네 10만명 여기도 투석을 하나 넣었고 10만명 안 돼 어? 역적이라고 조조는 어? 한나라 어? 한나라를 부정하는 아주 어? 역적들이야 어떻게 이거 어? 얘네랑 같이 놀 수 있어 무조건 저항해야지 백성들 수탈하고 해가지고 무조건 저항해야돼 대의를 위해서 조조의 천안은 내 눈뜨고 못보지 민생이 막 어? 다 망가지고 해도 여기서 여기서 이 악물건 버텨서 어? 정의구현해야될거 아닙니까 우상훈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라가 멸망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위나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 원래대로 복구해야될거냐 사필귀정의 정신으로 어? 지금 치료를 한 번 하자 쿨을 한 번 벌리자 일단은 맘대로 돌아다니고싶은대로 가 내 땅이 내 땅이 아니다 이제 막 설치고 당기는게 내 땅이 내 땅이 아니야 오랑 선이랑 위나라랑 부라 일으키죠 오랑 선이랑 아오환 이런가요? 택수 택수 2호 경식 파축지방에선 선정의 대명사였습니다 포기 세븐 배송 못하게 선비? 선비? 관계 험악 얘는 이미 험악인데 아 나랑 험악이잖아 나랑 나랑 일단 친해져야 돼? 제갈량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아 친산이 안 되지 애들 독립시켜봐 다 백이야 다 죽이자 다 목 따서 하나하나 다 따가지고 죽이자 도적 나와가지고 오케이 도적 잡으러 다시 올라가죠 얘가 또 화시로 잡아줬어 오케이 이렇게 해 이러고 있자 나만 믿으라고 아 근데 이거는 싸우는게 맞아요 70 교지 70 쌀사 쌀사 진짜 여기 여기도 3만명? 10만명? 어? 어? 관여 어? 관여 6강 23강 10강 4강 4강 으흐흐 으흐흐 어흐 어흐 천 명정도 박아나 그게 낫겠다 으흐흐 지인 겨우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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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없나네 철면수심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관응이 여깄네 나 아직 안보냈네 이염은 오만이 있어서 별론데? 옹게 옹게 배신할라나? 이름? 동룹이 아멘 이렇게 허허 70 70 70 아 환흥 안보냈네 온다 기다려야되고 제갈량부대? 저와 이렇게 뭐지? 으딴'll때비 미동 얜 왜 뭐야 왜 일로와 이렇게 오면 회무 찍고 이렇게 오다가 또 잡히겠다는 얘기죠 딱 여기까지 1,500? 2,000 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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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왜 일로 안오지? 또 끊어주고 이렇게 돌아올라니? 빨리 빨리 걸어! 제발 가 통소리 좋기때매 아 17세라서 데리고 있고 싶긴 한데 충성이 낫네? 포로 나 4씩 따라 오! 오이도 잡았다 이게 순서였네 뭐야 잠깐만 여기서 만두를 하나씩 따는게 맞았네 오이 장합이 데리고있어 근데 뭐 장합 집에 갈 것 같진 않으니까 더 싸우자 알 네 너희가 전파해 알아서 괜히 갔다가 자극할라나? 온게 평이에 넣어야되는데 못 지나가요 지금은 네 네 네 네 네 도적 또 나왔다 힝힝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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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관의 통솔이 높을수록 치안이 잘 오릅니다. 사오르는데? 차이 없는데? 오케이. 둘러싸였어. 흐지 모르구. 흐지 모르구. 이거 오는 것도? 태가. 전원 태가. 어? 열렸다. 아 잡았다. 피트 응원 감사합니다. 오케이. 차가가 들어오고. 오이. 오이는 제가. 55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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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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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려면 왜 하... 찌... 어? 이거 우리 편이었나? 언제 했지? 어? 이거 에 미안해. 알겠습니다. 아니 또 염병이다 또 와? 근데 이게 훨씬 맞기 좋다 그지? 군량도 쌓이고 오늘 못 깨 오늘 못 깨 일찍 달아 제칼량이 딱 막으니까 어? 어떡하지? 돌아가야되나? 보건로 다 끊겨가지고 내가 다시 또 여기로 나오면 그지? 저거 말이야 저거 말이야 저거 말이야 저거 말이야 그지? 제갈량이 가면 될 것 같은데 미비가 가야돼? 이 새끼가 한 번 해야 돼 사기 32 미비가 이거 해? 방통 잡으러 가? 저요? 잘하는 건 아니에요 들어가기 전에 내가 먼저 톡하면 얘 회무 못 먹는다 3만 7천 명 내가 자극을 했나봐 3만 7천 명 4만 7천 명 4만 7천 명 4만 7천 명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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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어떻게 해야되요? 공격! 퇴각? 아, 나 이걸 활용을 안했구나 아직도 몰라 아, 나 이거 어떻게 해야되요? 아, 나 이거 어떻게 해야되요? 질크 지총 방통? 어떻게 됐어 이거? 아 먹었네 아 내가 끊겼어? 왜? 이렇게 해서 아 내가 딱 이쁘게 여기 딱 끊는 걸로 했잖아 안 넘어가게 아 이렇게 하고 일로 돌아갔어야 됐네 그치? 찍고 돌아갔어야 돼 아니 북돈은 안 먹더라도 찍고 돌아오면 되는데 찍고 순간 끊겼는데 다시 이어짐 홀딩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아 홀딩 해야겠다 이게 다시 드러나니까 어 세롱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롱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아 이거 또 터냥 아이씨 또 하바또 제가 더 뭐 rece Johann Ef deals 온라 뱃뱅 알잖아 이 created 온 게 왜 왔냐면 하도 여기다 배신 걸어가지고 왜 윌리엄으로 들어갈까? 원래 안 들어가는 거 부상당했어 사라였어 여기서 왜 일로 갈까? 일로 안가고? 원래 여기 있으면 이렇게 오거든? 아 손상향 때리려고 하다가 돌아가는구나 그럼 얘는 여기 있고 얘가 일로 가면은 이렇게 오겠네 여기까지 병사는 160만이지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병사가 한방러시 가능 10만명이 되면 10만명이 되면 되는거임 10만명이 되면 10만명이 되면 10만명이 되면 되는거임 계단 이제 얘 때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올라오고? 넘어오는 순간 또 이쪽으로 오죠 3000명? 갖다주기 붙으면 끊기 충성도도 안떨어져 미친놈 육수는 깔짝만해요 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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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 출 dest! 오케이 네 네 또 오면 잡으면 되죠 여기 오는거보다 이게 더 빠르겠네 그럼 또 얘 그거 하겠다 그지? 여기 넘어가는 순간 퍽! 떼가지고 이렇게 하면 만나는데? 남만 호걸부대 이게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먹혀도? 도저하고 싸우는거 봐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 시작하러 갑시다 으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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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오면은? 으뜸! 아, 나 잡으러 오네 이렇게? 나 의식해서? 근데 얘가 요렇게 가면 또 끊기거든? 그치? 이렇게 가는 순간에 가, 강양이 딱 늘어나 그치? 그니까 답은? 중계? 중계? 이게 답이다. 그래서 감량 맨날 튀는거 잡아야 잡는다. 가이씨 봐! 질퍽 출발! 파워요? 잘못 걸렸는데? 파워요? 그만 죽어! 마음을 다스릴 향이라도 피워야겠습니다 위의 장제, 관우의 손으로 잡음 파워요? 뭐야, 병사가 별로 없잖아 뭐야 공군, 근데 1300 내가 사기가 낮아가지고 못싸워 6순위 톡 끊으면 사망 잘 없잖아 총리의 장제 잘 없어야만 안쪽이 breathe 꽃게는 있습니다 와, 안쪽이 뱉어 너무 어려워네 Dann은 . . . . . .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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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뭐 누구 찾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악환 악환이구나 얘 왜 지금 나왔지? 악환이? 악환이? 보즐 잡고 근데 보즐은 풀어주는 게 낫잖아 그죠? 병사 계속 끌고 오는데 얘를 죽이잖아? 그러면 전선 전방에 3아일을 배치할 수도 있어 어? 어? 보면 상품의 저기 ㅋ 드디어 금퍼무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반가신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4만명? 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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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명? 그래도 꽤 모았습니다 병사 몇명 모았냐 14만 얘네는? 165만 뭐지? 왜 안행 안행 안행으로 왔지? 죽여달라는건가? 1만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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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흥미래 cych 고맙습니다 내가 여러가지 다 해봤거든?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한방러시를 할 수 있는 병력을 모으고 한방에 가서 오는 족족 부수면서 가야돼 계속 소모전으로 여기까지 갔다가 막 여기까지 갔다가 또 꼬라받고 또 다시 돌아가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있는 걸 몰아줄 수가 없어 이게 한 세월이야 한 10개월 걸립니다 이거 가는게 사실상 동떨어진거야 그냥 여기서 여기서 싸우는게 만두잔치 하기도 좋아 데리고 오고 데리고 오고 계속 그렇게 돼서 누구지? 손환? 손환도 능력치 되게 좋을텐데 덜겐 아니네 얘 서성하고 그 한 애 아냐? 걘 다른앤가? 어? 여몽사망 오케이 스스로만두 스스로만두 관우도 살아있는데 왜 먼저 갔지? 셀프만두 뭐야 언제갔어? 즉 괜찮겠어? 남만재상 남만호걸부대는 이게 오일이야 얘는 아 그냥 펴면 안돼 끈크 패야돼 도자기 막죠 관평 왔겠죠 아까 보냈지 마이휠1024님 3개월 구독 진출 10만 모으면 끝난다 끝난다 오케 보즐치료 마이힘 말씀하시기 마이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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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지? 아예 법정이었네 가후가 아니네 전예 전예는 언제까지 사는거야 50살 별로 안되네 데뷔를 좀 되게 일찍 했나봐 아예 이거 또 정해죽 자 네 17,000원 위로가 계속 생겨 치안이 안좋아서 선동 오오 혼란 걸리면 기간연장 제갈량이 건 혼란이? 옹게의 선동으로? 기간연장 또 온다 37,000원에 내려오죠 계속 화내로 여기 언제 이렇게 모임? 고맙습니다 동생! 민호 어디가? 이 녀석이 도망온다 대충 뭐 뜯지 뭐 끊어 머후님 5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쏨 쏨 쏨 쏨 calam 쏨 여기에 투석대랑 막루를 만들라구? 오케 줄빌림 철벽으로 방어 1900임 오케 이거 수리함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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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울림이 남았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어물쩡 어물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 지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된 거야? 안 돼. 여기. 여기도 반장기잖아요. 여기. 아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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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지키려면 내가 또 나와야 하잖아. 근데 여기까지 오면은 끊을 수가 있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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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que. 여기. 여기. 1시간 전에 비해서는 병사를 많이 먹었습니다. 당연히 이쪽으로 가버렸나? 각기격판데 이건? 뭐야? 그냥 와버리네? 조에.. 왜 이렇게 싸움 잘해요? 아 생각보다 잘.. 잘 싸우는데? 아시.. 다시 와버리네.. 음? 하하하하 손과는 아직도 안 죽었어 저 돌템에 이쪽으로 붙었어 봐봐 이게 더 손해야 이걸 짓는게 위험하진 않아요 어차피 와봤자 끊으면 되고 뭐하면 되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baboon 얘 혼란 아냐 혼란은 이렇게 그 똥글똥글한거야 적부대 공군 방어 저하 얘는 존재하기만 해도 주변에 애들이 약해져요 미친놈입니다 아 아닙니다 오늘 못깁니다 어 반장 잡았다 반장 포박당한 장압이 잡았다 반장 쎄거든 이게 꾸리기네 다 지나가면서 다 맞는게 그리고 못부시게 내가 나와주면 다쳤네 맹획 직용 관직 하우돈도 만두댐 하우돈 제가 그 관우가 잡았나 그랬습니다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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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뜨려 여기도 할 수 있고 여기 좋네 요거 이거 봐 짓길 잘했어 이거 안 터져 터진가? 자기는 퇴각으로 했지 자기는 퇴각으로 했지 자기는 퇴각으로 했지 알겠습니다 자기는 퇴각으로 했지 자기는 퇴각으로 했지 혹시 퇴각으로 했지? 잘했지 자기는 퇴각으로 했지 퇴각으로 했지 요거는 퇴각으로 했지 이제 치안이 조금 안정이 됐나요? 펴각이 불 수가 없네 마을은 ger 계속 와 계속 충전 계속 출발 육수는 이 투석대에 길이 막혀가지고 어리버릿함 공 공 공 육수 육수 오케이 오케이 하재 잡았다 다음 나온김에 뭐 하나 지울까 여기는 되죠 투칸 투칸 되죠 투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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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시작할게요 네 뭐지? 오케이잉 스쳐주면 안되는데 고맙습니다. 또 와? 또 오네? 계속 가네? 디펜스? 잘 태우고 있어 병사가... 원래 이랬나? 14,000명 아니었던 것 같은데 누구를 포획하면서 부상병이 늘어난 건가? 회복해서? 저러고 있으면 저는 나중에 이런 행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확인하고 싶어요 적절한 명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일을 받은 곳만이 있다면 이를 치우기 바랍니다 이것은 pop를 좀 달려라 회사와 귀 asshole 너는 어떻게agog같이 고하냐? 부상병 흡수 회복해서 터누러나 아 투석 때까지 끌어들이자고? 터누러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손안 잡았고 만들다마? 마로? 만들다마 그냥 갔어 미친놈이 어? 안 부서졌다 companies customers 만들어냔 从 만들어냔 전 만들어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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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여기요 네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얘도 이렇게 돌아오나봐 독립에서 싸우네 지가 또 회복했어 또 회복했어 아 죽어 종신군다며 여기가 길을 투석대로 막으니까 이렇게 오고있어 미친놈이 이 이 저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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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 이 이 anti 이 이 이 이 onto 에 근데 이렇게도 안 끊기잖아 그치 여기가 바닷길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가 독립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끊어야 돼 얘가 또 와 여기도 독립이야 아니면 이렇게 끊어야 돼 여기 독립이야 근데 독 묻어서 독 묻어도 될 듯 잠깐이니까 좀 밟고 참아 군량? 군량이 이제 6만밖에 없네 한다면 20% 20개 여기도 지금 사실 매각하는게 좋은데 얘네도 되겠다 좀 밟고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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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가 들어왔습니다 반장? 아 반장 안돼 죽여야 되잖아 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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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어? 하재 여기 들어갔어요 이거 네 하 교 Mum baj 정 정 정 정 정 정 뺏기겠지만 개발 뺏기겠지만 뺏기겠지만 개발 봉사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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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기에 올려놔서 반란 안 일어나죠 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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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환도? 아직 아니야 이리로 올까? 반장 얘 배신 잘해가지고 들어올 것 같은데 아 그냥 끊어버렸구나 충성 관리 잘해서 유비 쪽에서 보내세요 아 반장 포박이니까 이거 붙어서 얘 잡으면 그래도 방어가 육육구야 육손 만두하면 안됨 왜요? 왜 죽이면 안돼요? 왜 죽이면 안돼요? 근데 손가가 왜 갑자기 다 들어와 오..오는거지? 임스키님 32개월구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아 이거 오는 동안에 충성도가 떨어졌어 그치 오는 동안에 그래서 잡으면은 좀 넘어올 확률이 좀 생겨 80? 교지 80? 시골 환호 오바! 건령이랑 유비 제갈량 합치면 10만 된거 같은데 쌀쌔코인 한번 먹으면 그때 출사표 쓰죠 오케이 금이 엄청 생겼어 금 필요 없잖아 저기 많잖아 여기는 왔다갔다 해야지 육손은 목 베는게 맞는거 같은데 내가 봤을때 왕기 김은하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사서 마직도 있어 사서는 몇살이야 사과 37 세명있다 37 세명 간홍관우 장비 조조는 조조는 37 처음에 시작한 애는 이제 없어 조조는 처음에 시작했던 37개월 구독자는 없어요 만두가 되거나 뭐 하우돈 이런 애들 만두가 되거나 했어 중간부터 들어온 애들이야 최소 4년 4년 후 한단순 89 한단순 사석 84 양표 79 양표 아직도 있네 얘 동타기 쓸 때 있던 애잖아 subtitles 니규 가후 74 종효 마등 72 엄한 70 쒸쒸 최고어린사람은? 하우영 주윤 하우헌 방회 하우위 손노욕 손노욕 위연하고 해가지고 나가면 될라나? 얘..얘..얘만 좀 정비하고 얘 두명만 좀 정비하고 얘 딱 잡고 두명 정비하러 가자 육손 범위 반각이라 무조건 등경 등경 안될거 같은데? 강 강이라서 어 별로인데? 싸우는게 사기 더 떨어질 때까지 나와있어야 할 듯 얘 뭐 그리고 말있어? 안잡힌다? 아닌데? 80 교지 80 교지 80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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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안행이 많아서 포로가 안잡히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빛으로 오면? 우리 나가서 그냥 길 안끊어도 그냥 싸우면 됩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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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달프 더블렉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직 포박 쓰읍 쓸 일이 있을까? 이런데다 진 해놓은거 아니면? 나이야라소템님 3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미친놈이다 이런데 진짜 혼란의 사기 65인데 방어 600 공군 600에 그렇지 주변에 이렇게 돼 도발 면역 도발 면역 이거봐 미친놈 뚫으려고 그래 복구하려고 여기 이을라고 니네는 얘네 어차피 와도 얘가 한번 돌리면 되니까 재정비 꽉 채워서 얼추 되죠 지금 그죠 이거 다 보내자 이제 얘네는 뭐 어쩔 수 없고 보급을 하려면 좀 오래 걸려 아 이게 안 떠 안 뜰 수가 있어 장소 할아버지 아직도 계시네 뭐 이렇게 하니까 잘 잡힌다 그지 아 네 그거 줘야 되는데 그거 줘야 되는데 장압? 안나와 근데 얘네 다 나갈 필요없지 이렇게만 나가자 병사 일괄하면 편하다고? 아 그러네 아직도 몰라 계속 배워 호박하려고 했는데 안할려고 하면 좋은데 오란도 좋고 또 천식하면 그냥 죽고 많이 보내려면 병사가 많아져가지고 딱 붙어 숲부터 오케이 높으로 못가져 이제 사기 20초 옆에 있으면 퇴각할때 잡지 않을까? 아 그리고 독을 야 뭐 뭐해 칠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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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껀장 70인데 살까요? 칠십 칠십 칠 ą 칠 칠 손상향? 위연? 네가슈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얼마 안달걸? 봐봐 몇 단아 봐요 1, 9 이렇게 달아요 1, 9 장비 1달아 1 올라오다가 좋더라 근데 징하다 얘도 ứ... 와 개꿀이다 녹을꺼 아니야 그렇지? 사르르 녹을거 아냐 남만 호걸부대? 초? 근데 얘 세긴 세 위현 일단 출발? 재상도 좋은데 위현은 그래 간식 새로 주자 딱 하나 남은거 위현 주자 위현이 장압보다 더 좋은거 같아 위현이 장압보다 더 좋은거 같아 위현이 그 소탕하고 뭐 터지면은 미쳐.. 미치던데? 누구 주지? 그.. 반장 데려갈까? 좋은 손상향? 손진됩니다 근데 갔다와야 돼 반장 진향이 별로야? 다 이렇게 하자 어 됐나? 안됐네 종로 여기 이 자리는 누구 줄까? 관색? 관색은 공성에는 별로야 근데 관흥? 관흥? 관흥 줄까? 관흥 주자 수 지금 가면 독립 뭐 어찌고 덜찌고 독립으로 지나가지 않을까 얘가? 또? 아이 몰라 으깨지는거 한번 보자 몇씩 따나? 침대 이게 침대 두명 터졌어 너네 또 안가 그야말로 갈아버렸어 만명을 한 명이 아니 한 부대가 되시길 바랍다 이쁜 내가 이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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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파서든다. 황권 연포 여기 위에도 오네 돌아가네 아 이염도 있네 그게 너무 많죠 안행이 너무 많지 얘를 안행을 하지 말까? 어린을 할까? 얘가 앞라인으로 갈까? 정란은 너무 느려 일단 출발 이번엔 성공한다 이거 잡아먹고 이거 잡아먹고 올라가자 굿냥 많잖아 강주 먹고 송도 갑니다 뭐 알아서 막으면 되고 수성군사? 수성군사는 좋은 만 아니 십 아니 만천 보내면은 3만 남네요 아 4만 남네요 어차피 4만 남아 하나 더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병사를 장군은 그냥 부실 것 같은데 안행이 안행이 엄청 다 잘 부시거든 아니 감사도 하얀 삼십시오 turnout 아니 진로! 후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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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약하지? 좋은 반장은 안행이 있긴 있다 반장 안행이 있는데 근데 안행은 포박 게 아니잖아 유봉? 유봉이 이쁘긴 해 유비랑 같이 잘 터져 흠 투석 보내라고? 맞아 이거? 투석 하나 보내는 거? 가용병 병력도 되게 부족할텐데 아 좋으니 승진이 안되네 아 여깄었네 아 여깄었네 아 여깄었네 제갈량이 왜 여깄냐 여깄어야지 뭐 어 아 아 으 으 으 아 음 관우 빼고 넣을까? 통술? 2회가.. 그게 되긴 해 진도 유봉 진도는 뭐야? 어린 조운하고 있다 진도를 데려가자 차라리 관직은 요화 빼야될 것 같은데요? 미안하지만 위안요 아 불만을 품었어? 혹시 요화 아 불만 품었네 14명 14명 진도랑 조운 조운은 조운은 얘네 부수고 가자 사후 명령을 공격하고 딴 데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퇴각밖에 안 돼? 그건 없어? 그게 말이 안 돼 사실 사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계로 하면 땅으로 가더라고 어? 하나를 안 했네 지나가는데 그냥 없어졌어 먼지가 됐어 이것까지만 딱 받으면 되겠다 그지 이염도 안행으로 했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조절 주의해 어떤 일이 앗 이번에는 성공이죠? 이거 이번에는 그죠? 이번에는 충분히 성공이죠? 28 뭐야 얘는? 얘는 뭐 맞으면서 그냥 오네? 뭐지? 장비가 장비가 여기까지 붙어 그는 장비가 없었을까? 그는 장비가 없었을까? 그는 장비가 없었을까? 내가 4만 2천 육순 또 오네 장비 패는거 보자 장비 꽤 다른데? 쎈가? 꽤 좋은데 누구야? 호준! 아 호준 장비랑 비슷하네 장비랑 비슷한 걸 그리고 이 장비랑은 이걸 육십 사?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지출 수입 5천씩나봐 지출 한달에 15,000씩 도망다니는거봐 지출 으아 이 안으로 들어오는거봐 아..아구로 다른 루트로? 여기? 일로 보내? 북도 요쪽으로? 그럼 이쪽 방향이 갈라져서 이렇게 장악을 해야되나? 하긴 여기로 가려면 줄이야 여..일단 여기까지만 오면 여..일단 여기까지만 오면 여기부터 가서 얘를 먹자 그리고 여기는 궁병에 하나 가면 좋은데 이렇게 서로 다 연결돼있네 손상량도 가야되거든 갈거면 근데 이렇게만 하면 활이 또 없어가지고 한턴은 2만정도 달아요 좀 사? 60인데? 조금 살까? 조금 살까? 살짝 빠져야돼 그래야 제가 아 얘를 때리네 흫 독으로 가네? 흫 흫 흫 흫 흫 흡 흫 흫 흫 흫 흫 흫 흠 투우우우우우u 이건데? 안행? 유비 탈툴 터진대. 줄 래가 없네. 추경드.. 추경 대신 주자. 문광꺼? 문광꺼 싫어. 문광 문광ako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뒤졌어 갑자기 갈 필요 없겠지? 슥슥 터져라잉 장비의 정치상상 장비의 정치상 장비의 정치상 장비의 정치상 장비의 정치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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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조, 살았어요. 나눠, 극병, 살았어요. 극병, 살았어요. 극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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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염. 극염, 극염. Cristian, 극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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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염. 얘까지는 잡아야 될 것 같애 그치? 근데 또 오네? 근데 여기가 진짜 잡아먹기가 좋아가지고 올라가기에는 힘들어 여기서 되게 교환비가 되게 이상하게 빠져 저작대 깨고 이쪽으로 돌아가자고? 이, 이 투석대가 완전 핵심인데 여기가 독천이라 여기도 돌파하면은 여기는 이제 또 괜찮아 여기도 건물 지울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여기까지 올 때 교전이 벌어져 항상 이 투석대 깨고 가야되나? 그니까 깨고 이걸 깨고 여기서 좀 지키다가 나머지는 이렇게 올라가는거야 다 이렇게 해서 북도 찍고 강향으로 독감수는 좀 힘들 것 같고 이거요? 계략 써서 깨 보자고? 아니, 이게 문제가 아니야 여기까지 오잖아요? 근데 이게 한 줄로 가야돼 독천 땜에 그리고 이제 도착할 때쯤이면 건물을 못 짓고 얘네가 바로 들어와 그래서 강향을 먹어서 여기서 이쁘게 만들어야되니까 이걸 부수고 가자 투석대를 아깝지만 이거는 알아서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는 한 누가 지킬까? 이쪽 투석대랑 이쪽 요새랑 같이 지어야되듯 뭐 얘네가 요새가 되네 요새가 되네 내 생각엔 여기 투석기를 놓고 하나 둘 이건 돼요? 여기에 투석기 놓고 여기에 요새 돼요? 안되죠 여기다 놓고 두 칸하고 세 칸 돼야죠 여기다 요새를 하자 요새하고 여기에 투석기 놓자 끝 그리고 가는 길을 찍고 가야 되는데 니가 찍고 가 쌀? 쌀은 꽤 있어 14만 얘 먹고 이거 부수고 일로 가야겠다 지금 왜냐면 또 또 와 그래서 부수자 얘도 가야잖아 그러면 그럼 안행이 4개인데? 아니면 제갈량은 남고 유비랑 손상량이 갈까? 제갈량은 남고 제갈량이 가고 손상량이 남아? 손상량 시너지는 어쩔 수 없겠다 그지 그쪽은 위한테 뽑아야죠? 제갈량은 남고 제갈량은 남고 제갈량은 남고 제갈량은 남고 제갈량은 아까 자, 뭐죠? 얘는 잘 해줘야 되나? 얘도 일로 가네? 이거 신선한도 터뜨리고 가고 근데 이 투석기 유도가 안된다 쌀을 혹시 모르니까 좀 싸놓자 이 정도만 이따가 그거랑 하나 부서졌네? 투석대? 검꼬큰개님 11개월 보도 감사합니다 뭐야 또 오잖아 얼마나 좋아 장소한테 2만명씩 주니까 아 여기 관우 신장 있었으면 좋았긴 했겠다 어? 어? 6개의 동영 96인데? 10개의 동영 5개의 동영 5개의 동영 5개의 동영 고맙습니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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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됐다 지금 좋아 올라가면서 하우팩 담그면서 위에는 아직 안오죠 그래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돼 아냐 강주 쪽으로 갈 것 같아 여기 틀어막고 강주 벗고 강주에서 이제 얘네들을 틀어막고 순유 장비 훗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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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오 잡았다 장님 잡았다 혐오 무장으로 유비가 있어가지고 과기 유선 유선 어 위인이다 위인 어 나비다 장씨 남만호걸은 어 아 근데 얘를 혼란시킬 사람이 없나 이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 투석대 여기도 알았어 쌀 미친듯이 뭐 너무 많이 올라갔나? 여기를 올라가서 지키긴 해야돼 여기를 지키면은 여기가 자연이야 그거 돼 얘네만 걷어내면 되는데 걷어낼 수 있나? 지금 느낌표 떴다고? 느낌표가 뭐야? 아 이거? 아 여기 다시 추석 때 깔자고 그거네 완전 병력 나가고 다시 입구맞기 어 호상을 해버렸어 빌어먹을 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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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여기로 가 답답하네 나쁘지 않은데 매력도 좋고 저단 아 예 앞으로 가가지고 조졌는데요 이렇게 돌아가서 해야되는데 원계를 지으면 너무 느려 원계를 지으면 너무 느려 투석 때 땜에 지킬 것 같긴 해요 손상향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못 구하는데 최대한 이쪽으로 와서 얘가 이쪽으로 오게끔 사이에서 보내요 전환경을 돌리라고? 아 이거 끊는 것도 힘들듯 일단 끊었어 두 개 발 꺼하기? 두 개 발 꺼하기 두 개 발 꺼하기 두 개 발 꺼하기 다시 두 개 발 꺼하기 세갈량은 와야 될 거 같아 여기서 좀 병력이 샀네 혼란? 혼란? 장소 두 개 발 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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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개 발 꺼하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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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누 반응 도..병력은 좀 여유가 있거든? 감령은 얘네.. 얘만 털리면은 안하긴 해 왕기 잡았다 장수 여기 또? 장수 여기 또? 장수 여기 또? 아 비슷하게 다가 혐오야 얘는 안돼 유비 혐오임 재갈양 가긴 갔어야 됐다 당신은 당신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도 하나 진짜 나도다 이거는 여기에 요새 삼거리 한번 내주고 다시 짓자고? 여기를? 근데 여기 뺏기면 보급이 이게 퍼져가지고 안돼 여긴 지켜야 돼 ... 이 자워마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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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가 가기 전에 그걸 지워놓고 가야겠다 그 투석대를 제갈량이 지워놓고 가야겠어 띵땅 장압이 여기 없어도 돼 그지 장압 위로 보내자 장압은 시너지 없으니까 휘 제완 제완 안합니다 추봉 장수 잡았다 동윤 동윤 원래 우리 쪽이잖아 30살? 얘만 터지면 육소는 다시 돌아가 또 뭐야? 장소 그냥 잡혔는데 죽었네? 장소 잡혔는데 죽었어? 자연사 했네? 수명이 다 돼가지고? 장소 죽어 죽어 뭔가 좀 신전이 있다? 퇴수였어 원래 진전 있을 때 궁량이 발목잡죠 사실 유관 여기 관우장비 없어도 돼 그치? 지금 웬만한 애 다 지금 썰려가지고 다이들 좀 상태 안좋거든? 봐봐 방회 뭐 이 지랄이잖아 호준 호준 악침 뭐 이정도 쌀은 옮기려면 10개월 걸려 이염 진도 이렇게 잡장을 여기로 보냈어야겠다 그치? 일단 해보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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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못차리죠? 호준도 잡혔나? 장비? 장비는 뒤로 돌려서 독천 빼고 하면은 돼요 그래서 일부러 저 돌을 이쪽으로 다 뺏었었는데 잡았다 손상현 손상현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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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알겠지,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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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여행 내면 정신을 좀 더 잘 할 수 있을까? 잘해볼까요? 안전하네요 옴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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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천씩 나가네 관시 퇴각시켜? 대충 맞고 올려보내? 관우특자인데? 아 손상냥하고 보내야 되는데 까먹었다 돌아가죠 입구 맞고 어 감령은 돌아가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부대가 없어지면 근데 일렬이라서 감령은 계속 왔다갔다 왔다 갔다 아이아이 아이아이 문제 감령 추격도 못해 올라가 온다 니가 수렴 빨리 극료 하잖아 모르군 너는 믿어 확실해 조πε 손상의law 손상의law 손상 수사 숨어 손상의law 손상의law 흐음... 흐음... 호걸이 좋긴 한데... 전종? 추경은 그게 없어요 다 장사 봉시 이거야 추경은 아 장화 보니까 이렇게만? 이렇게만 디테일하게 해야하는데? 제 이름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여긴 도대체 개발할게 없는데? 야 여긴 도대체 개발할게 없는데? 어? ㄴ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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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게 안되는게 참싶게 보수? 보수하고 이게 딱 이게 되야되는데 ㄴㅂ 보수하고 이거 걸어놓고 싶은데 ㄴ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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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북돌을 해놔야돼 그래야 강양으로 가서 여기가 또 막혀 ㄴ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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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건물이 지어져야지 이제 막지 ㄴ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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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로 가도 되나? 오히려? 여기서 지킬 수가 있잖아 강주로 가? 강주가는데 먹기가 너무 개같아 성도 먹으면 면축권 맞고 이쪽으로 갈 수 있잖아 강주를 먹어? 그럼 여기를 지켜 강주를 지켜 그럼 다 틀어막아 틀어막아가지고 쭉 올라가면 돼 그렇게 가자 근데 여기를 먹으면 얘네가 여기로 돌 수 있고 여기로 돌 수 있고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강주로 가야 된다 강주를 뺏어 Adjust 何事? 何事? 明白了,怎麼了? 交給我吧! 何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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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事肥心掃除 何事想結染 很少 很少 제갈량 얻어 이게 느리냐 이게 막기가 좋거든 불이 안농인데 돌당님 뱅피타 감사합니다 강양을 먼저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얘네가 이렇게 와도 여기서 좁은 데서 막을 수 있어서 이거 다 막고 대충 막고 어차피 제갈량 오는 시간 있으니까 제갈량하고 같이 강양으로 밀면서 가야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없네 이제 또 빨리 가야 되나 쥐다 근데 여기 뭐 좋은 한명이 맞고 이런 단계는 아냐 지금 병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다음에는 요새를 요새가 이 자리가 좋은데 길이 얇아져서 모란 내고 좋은 자리에다 해야겠죠? 아 위안을 돌리라고? 위안 위안 돌리는거 맞아? 끊으려면 이렇게 끊어야되는데? 뭐 끊어? 끊을 수가 없어 아 여기서 군량땜에 더 못보내겠다 여기서도 이만큼 나가고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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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못 터졌다 이 제갈량 하나만 있으면 딱 터지는데 빨리 와봐 그래 냉포 부대? 혼란이면 좋지 30% 안해 봐봐 다시 퍼랩 앱 탈 ling 왕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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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좀 지원하려면 뭐하니까 여기 없고 검각에서 출발을 하긴 하는데 성도는 보급이 끊긴다고? 왜 끊김? 성도로 들어가면 왜 끊김? 방어하는 부분 추격 빼놔야 진영 유지함 추격 있어? 없는데? 성도 먹어야 될 것 같아 왕쌍이지? 오 잡았다 조은이 못 버틴다 재관령이 좀 늦었어 따로 와가지고 병력 손실이 좀 크다 얘가 쿨을 돌려야 되는데 못 돌렸어 대기 대답도 안 터지고 어? 오케이 대기 대답은 안 터지고 사일만 어떻게 좀 뜨면 될 것 같은데 사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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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은 싸울게 금은 많은데 이게 왜 안와? 반 쓴 거임? 7월까지 돼서 또 쌀 똥값 돼가지고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사? 미나라 부장 터진다 터진다 얘 하는 게 나을까? 얘 하는 게 나을까? 아몬드위원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왼쪽 줄 왼쪽 다섯째 줄 옆에 붙어있는 네 줄의 추격 허가 제갈령자마자 정리가 탁 되네 왼쪽 줄 알고 왼쪽 줄 알고 불가가 안되는데? 얘 때문에 그런가 보다 아닌데? 아, 위헌 때문에 안된데 조은이 추격으로 되어있었네? 조은이 추격으로 되어있었네? 한명이 지켜야되는데 여기서 제갈량이 없어서 그래 여기서 제갈량이 없어서 그래 아이씨 이쪽도 오네 맹혁 오니까 그럼 얘네가 여기를 막아야겠지? 근데 얘네가 일로 오면 어떻게 해? 성도? 24만 성도? 24만 광주 가자고? 광주 가자고? 이거는 올라가야돼 다 올라가고 광주 저거 저거 이거 부대정보요? 건령 건령이 어느 건령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 건령인데 이쪽 방향으로 옳지 이쪽 방향으로 옳지 일단 진구나 딱 이정도? 얘네가 여기서 봐봐 손상향은 일로 가고 얘는 올라가 얘는 올라가 지금 얘가 오고 있긴 하거든 죽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조지면 어떻게 하는데 이거 조지면 어떻게 하는데 주방 주방 들어왔다 광국어 광국어 잡았고 오케이 분위기 좋아요 이렇게 막고 오케이 투속기 있어서 막죠 unlock 달걀 쿠 샵 펫 어 어 아 요새 지음해서 천천히 갈까? 여기서 끈으로 오면은 여기가 골치 아프더라고 쌀이 없음? 그러니까 쌀이 없으니까 요새를 지어야지 요새는 한 턴이면 지는데 근데 이거는 못 끊어 우리가 빨리 못 가 이게 더 빠르지? 여기서 어떻게 끊어? 나만 니가 찍어주고 나만 니가 찍어 여기지 지원구놈은 되게 골... 아 아니다 아 얘만 어떻게 제끼면 괜찮은데 제... 제... 그거... 무력 100인데 이게 이 시리즈가 일기토가 되게 잘 걸려 시... 슬슬 올라갈까? 저 손권이네 손권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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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에잉 오만이야 육만팔천 쓰발 여기로 가야되는거 아냐 사만삼천 사만삼천 근데 제갈량 있어서 병력 쓸 수 있을거 같아요 가죠 근데 갈거면 요새 하면서 가야될거 같은데 나는 이미 이거 이건 안되가지구 요새로 한턴쓰는게 훨씬 손해라고? 뭐 그래? 아닌거 같은데 난 여기다가 요새 하나 해주고 요새 하나 해주고 일단 보냄? 그러면은 요새 안짓고 치역들 먹었는데 아 자중도 먹으라고? 그럼 너네 여기로 가 아이아나 fades 뭐지? 자중은 어차피 얘가 공성에는 쓸모가 없어서 자중은 어차피 못먹는다 4만 내 턴 밖에 못버티겠는데 너무 안좋아 조건이 다 지우고 요만큼만 사자 생각보다 저돌이잖아 생각보다 저돌이잖아 투석대? 투석대 여깄어 여깄잖아 여기까지 왔으면 여긴 막을거 같고 여긴 찍고 갈거고 여기 지워야돼 너의 정신이 잘 못먹는거 같고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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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패 90 안되겠지 80 80 야 아 찢어 네 야 어둠 에어 장갑이죠 이게 장갑이죠 너 왜 안싸울려? 6만? 아까 몇만 있었죠? 7만? 근처 나오면 이제 튀어나오겠지? 어딘데 그거 어차피 제갈량이 있어야돼 그래서 짚고가자 2만? 몇만? 6만? 한 점? ês 게임이 엄청나 3만? 아이스크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매직빵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더 자? 아 매직빵님 51개월 구독 가능하다. 사실은 저 게임 중독이에요. 산월 용장? 아씨 피곤한데? 잡장들 아 근데 나 일찍 자야되는데? 가야겠다. 지금은 자야되 하재 잡힌 것 같은데? 오란에게 붙잡혔다. 온다 온다. 그럼 여기서 싸우죠. 아씨 피곤한 것 같아. 가야겠다. 해결해달라. 하야겠다. 아 이거 도와줄 수가 없네 더 비쎄 더 비쎄 고맙습니다 3만명? 여진 절로 가냐? 6승 6승 온다 제갈량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좋아 주로 와대된 VII 1% 제갈량이 달라 나냐 4cional 2개 4신민 4시에 3달 2 trade 何일까요? 何일까요? 交给我吧! 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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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연? 하우윗? 하우패? 이쪽에서 오는거였구나 여긴 얼추 막았는데 뭐? ? ! ! ! ! ! 여전히 있었나요? 성도부대 뒤에 끊긴다고? 이렇게 끊긴다고? 이렇게 갈 것 같진 않은데 유비부대잖아 터져라 오케이 세명 요새 때문에 못가죠? 네 도와설롱 뗄инг 전emos 뗄긋 ji 뗄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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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네 네 네 네 네 좋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아.. 미쳤다 6월 하순? 다음에 이제 7월이잖아 아직 있어? 아.. 돌아간다 쟤 오케이 오케이 육손 잡았다 오케이 육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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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액션 올라가는 액션 다시 내려가는 액션 하재 풀려났네 육수는 또 나올거 아냐 오우 하재 풀려났네 하재 풀려났네 아냐 저 이상 지원해줄 때가 있긴 있구나 초진 잡았다 쓸까? 아 지나가 버렸네 너무 먼저 왔다 상대의 공개가 되어있는 사장입니다 상대의 공개가 되어있는 사장입니다 지키지 않는 사장입니다 취미는 이 시각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알겠습니다. 조조야? 조조는 건업 5에서 놀고있어요 600짜리 있어야돼 조조 서서 끊길텐데 겨우 잠시만요 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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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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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말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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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턴 쉬고 가야되는데 아 서서히 안 끊겼네 옆에서 들어오는건요 요새랑 투석기가 시간 끌어야될 뜻 오케이 끝났다 이제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냐 펜트 로그 이러면 여름 고구마 고구마 저거 뭐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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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라 시작 뭐라 알겠습니다 request 스horn 시시시시시시 뭐야 얘 투석지에 있는데 아 안되지? 투석지에... 아 근데 이게 먹혀가지고 근데 여기가 이어졌기 때문에 아닌데 여기 퍼지면 안되는데?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해주겠습니다 원래 부대랑 같이 나와야 되는데 부대가 안나오네 뒤에 오는거? 뭐 어떻게 해봐야죠 아.. 독밥.. 독밥는다 아.. 아니다 안밥는다 액션 취해주면 빠지지 않을까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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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 가능할까? 투석기가 좀 쎄가지고 오케이 맹혜기 지킵니다 투석기 지어놓길 잘했잖아 이게 좀 짜증나는데 이게 끊겨 왓디 왓디 맹바라 왓디 간량 이거 어떡하죠? 간량 이거 만.. 만구천 이거 감당 안되는데? 근데 여기를 찍고 가야돼 안그러면은 여기 지나가는 순간 끊겨 간량 내리면 안되면 돼요 여기 혼란 걸어요 나온다 나오면 같이 쓸죠 머네? 나 여기있어 살 무빙 지금 못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케이 어? 먹는데? 조은 왜 안지켜줘 어? 야 조은 조은 왜 안지켜줘 이거 제갈량 이거 걸면 성이 되게 약해지거든 흠 지켜 제발 지켜 지켜 지켜줘 이제는 지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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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너네가 쏙 들어가나? 아니 겠죠? 위치도 얘가 얘를 지켜줘야되는데 좀 이상하게 됐어 먹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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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다! 그리고 여기 펑 하면서 끊김 이건 보너스 광부검은 광부검은 광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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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kt 공부검 광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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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서왕하고 맹액이 여기 그래도 버텨줘가지고 들어간거죠 퇴각하면 절로가잖아 제갈량은 신사는 좀 있는데 퇴각이 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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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각